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아내의 방, 제 7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오랜만에 베란다에 나가보았다. 사실 굴의 안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대충 치우고 항아리들을 덜 주워보았다. 고추장에 하얗게 곰팡이가 썰어있다. 작년 같으면요 베란다 문도 자주 열고 매일이다시피 항아리 뚜껑들도 열어놓았을 텐데 올해는 여름 내 무얼 하느라 그랬을까. 미처 햇빛을 쬐지 못한 탓인지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것이다. 된장도 작년에 담아만 놓고 통 퍼먹지 않아 그냥 그대로이다. 오랜만에 죄의 뚜껑들을 열어두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열린 베란다 문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깃으로 파고든다. 겨울이다. 그와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가고 있다. 물론 전화를 해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선뜻 전화를 건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얘기로 향한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제만 해도 서너 집 떨어져 있는 2층 할머니께서 김장김치를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마지못해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동안 혹시라도 전화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떠들썩한 자리 한구석에 끼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데 쏠려 있었다. 이 동네는 아직도 시골이라 그럴까. 김장때면 거의 동네 산치를 하다시피 떠들썩하다. 그날 김장을 하는 집 마당에 죄다 고무상갑을 하나씩 끼고 모여들면 미처 배추를 씻어 건지기도 전부터 술들을 한두 잔씩 마시고는 얼간하게 취한 상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얼추 배추에 물이 빠졌다 싶으면 마당에 쭉 둘러앉아 자리를 잡는다. 고무더라에서부터 항아리 뚜껑, 작은 스테인리스 대야까지 하나씩 앞에 차고 앉아 김치에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한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무슨 동네 장치가 있나 보다 여길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입에 김치 양념한 것을 넣어주며 그걸 또 안주삼아 막걸리 사발들이 순서대로 돈다. 그렇게 한쪽에서 막걸리 파티를 벌이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버무린 김치들을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어 비닐로 꽁꽁 여민다. 그러고 나서 집 바깥에 미리 파둔 구덩이에 항아리를 모두 묶고 나서야 비로소 한집 김장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양념을 더 만들어 남은 배추들을 모두 한 대 버무려 각자 얼마큼씩 싸주고 나서야 제각기 집으로들 해산을 한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좀 번거롭게 여겨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런 떠들썩하고 번거롭게만 여겨지는 일들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해서 타인과의 어울림도 배울 수 있거니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름 내 농사지원 마늘이며 배추들도 도해지에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 김장김치를 해넣어 보내는 어머니의 정성을 배우는가 하면 친하지 않거나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 어제도 그 중에 가장 젊은 축에 드는 아이 엄마들과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끝내고 나오는데 2층 할머니께서 따소리 어마음 하고 부르시더니 고들빼기 김치랑 배추김치를 큰 통으로 하나나 되게 쌓아놓았다 주셨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가서다 베란다에 놓았다. 아마 올해도 김장을 하지 않고도 그냥 소냥 버틸 만한 것 같다. 이달 말까지 모르긴 해도 대여섯 번 이상은 이렇게 불려 다닐 테고 그때마다 호라시 살림에 무슨 김장이냐며 동네 어르신들이 담아주시는 김치가 또 얼마일 테니까 말이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더니 세부폴이 얼얼한 것이 날씨가 추워지긴 추워진 모양이다. 베란다 문을 닫고 막 돌아서려는데 벨이 울리는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쁜 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건너와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 한태경입니다. 뭐 하시다가 전화를 받으셨나 보죠?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나는 숨을 고르게 하느라 소리 없이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말을 받았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별일은 아니고요. 모처럼 여유가 있어서 차나 한 잔 대접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 수가 있었다. 그러지요 뭐.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귀에 한동안 남아있는 그의 환하고 밝은 음성을 떠올리며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와 부지런히 대학로로 접어들었다. 방송통신대학 정문을 지나서 바로 마로니의 공원이 나타났다. 가을을 보내기가 안타까웠던 것일까. 마지막까지 그 노란 빛깔을 잃지 않고 있는 은행잎들이 공원의 여기저기에 흩날리고 있다. 이런 낮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아마 대학생들이겠지요.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자 웃음을 지어 보인다. 벤치 주위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은행잎의 빛깔과 그가 걸치고 있는 황토빛의 콤비가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래 기다렸어요? 부지런히 오느라고 서둘렀는데. 아니요. 오랜만에 이런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그런대로 참 좋은데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오시기에 힘들었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될까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일어서며 그가 웃음을 날리고 있다. 마치 가벼운 깃털이 나르듯이 그의 소리 없는 웃음이 내게로 날아와 전달되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나와보겠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대학로에 나와보는걸요. 마로니의 공원도 오랜만이고요. 그러세요? 그렇담 다행이네요. 이젠 정말 가을이 다 가버렸나 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몸이 움츠레들만큼 추워지는 걸 보면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선 벌써 겨울맞이 준비해 부사하네요. 겨울이 오기는 왔나봐요. 벌써? 추운데 어디 가서 따끈한 차라도 들면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와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문의 진흥원 건물을 뒤로 하고 도로로 나왔다. 건널목을 지나 길을 건너자 마주보이는 2층에 예랑이라는 전통 찻집이 눈에 들어왔다. 잿빛을 띈 나무 계단이며 벽들이 본연의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예수로운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다. 좁은 통로로 올라가는 그 잠시 동안 나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 그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딸랑딸랑 문 위에 걸려있는 작은 은색의 종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머리 위에서 맑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문 앞에 있던 종어분이 안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녹차 둘을 시키고 나서야 실내 가득 흐르고 있는 전통음악이 귀에 들어왔다. 어떻게 만날 때마다 전통 찻집을 찾게 되네요? 너무 제 취향대로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걸요? 그래, 가져가신 책은 좀 읽어보셨나요?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틈나는 대로 손에 잡아보긴 하는데 그게 그러네요? 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읽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걸요. 부담이 좀 가실 거예요. 읽으시기에는 그렇죠? 음... 그래도 다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어요. 저도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쑥스럽게 웃는 내 모습을 보고 그도 따라서 웃고 있었다. 그래요. 열심히 읽으신다니 감사드려야겠네요. 아니, 제가 읽고 싶어하는걸요. 감사는요. 그런데 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클하게 돌리네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다음에 태경씨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쎄요. 그 책을 저술하신 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이런 것이지요. 유교는 그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교가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고요? 엉뚱한 착상이네요. 유교가 유효기간이 있다? 그 책을 저술하신 김경일 박사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즉, 공자가 말하는 도는 사람을 위한 도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도덕이었고 남성 그리고 어른을 위한 도덕이며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유교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을 위한 도덕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라든지 토론 부재를 낳는 가부장적인 의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자의 논리, 끼리끼리의 협잡을 부르는 혈연적 폐쇄성과 그로 인한 본질적인 분열,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남성 우월의식을 유발시키는 차별의식, 또한 스승의 권위 강조로 인한 창의성 말살 교육 같은 문제점들을 오늘날까지도 지속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교의 유효기간은 다 되었다 그 말이군요. 참 특이하고도 그를 쌓은 발상이네요. 하하하 그렇게 느껴지세요? 요는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것인데 거기에 맞묻는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입장이고 보면 그에 맞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좋은데 여기서 이러느니 나가는 게 어떠냐는 그의 말을 쫓아 우리는 다시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대. 어쩜 저기 좀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 모르겠어요. 마치 가을 하늘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계단을 내려오자 눈앞에 와닿는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하고 있었다. 그러게요. 쌀쌀한 날씨에 비해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른 것이 가을 하늘 같은데요. 그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받았다. 그리고는 내가 가리키는 대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머리칼이 가볍게 날렸다. 나는 그렇게 서 있는 그의 옆모습을 돌아다 보았다. 단정하고 뚜렷한 이목구비가 환하게 밝은 피부 빛깔과 어울려 잘 정돈된 아름다움을 차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걸어 올라갔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바로 길 건너편에 길게 이어져 있는 창경궁의 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긴 담을 끼고 한참을 돌아서자 매표소가 나왔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매표소에는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태경씨 여자친구가 알면 나를 무척 미워하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어떡하죠? 미안해서? 예전에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헤어졌어요? 누군지 몰라도 아마 그 여자친구 마음이 꽤나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이쁜 태경씨랑 헤어지게 되었을 말이에요. 글쎄요. 이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지만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것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음... 제가 사귀던 사람은 저보다 두 살이 더 많은 같은 과 선배였지요. 그러다 어떻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저보다는 그 선배가 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로 사찰로 잘 돌아다녔었는데 그 선배와 나는 늘 손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누구를 위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주기보단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인지 또 정말로 위해주는 것인지 그 방법을 너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헤어지게 된 것 같고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그 선배는 아주 많이 울었거든요. 어쩌면 그 선배는 제게서 남자를 느끼고 싶어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어린 탓이었던지 그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단지 가끔씩 그 선배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도리질을 하며 애써 참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런 내 행동을 그 선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싶고 또 열심히 사랑해주고 싶어요. 어때요? 재미없는 이야기죠? 끈정전을 지나 뒤뜰로 나가자 추운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 신혼 부부들이 쌍쌍히 눈에 띄었다. 말을 마친 그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마주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따스한 온기가 손안에 가득 전달되어왔다. 명정전 뒤뜰의 돌계단으로 올라가는 내내 그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좀 추운 것 같죠? 그만 나갈까요? 나는 손을 빼려고 힘을 주며 그에게 말을 붙였다.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왜 추우신가 보죠? 손이 아주 찬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 그의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래도 되는 걸까? 누가 본다면 역락없는 이상한 관계로 볼 텐데 하는 생각들로 온통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그에게 전달이 된 모양일까? 내 그런 복잡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가 손을 살짝 놓아주었다. 왜 불편하신가 보아요? 그냥 누님 같기도 하고 이상하세요? 저는 좋은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남들이 태경 씨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나야 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태경 씨는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누가 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말이에요. 아까 물어보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식의 고정된 규범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 논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비약하여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결혼은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꼼짝 안고 있으면서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반면에 꼭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주의도 아닙니다만 만약 그게 이유라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얘기지요. 어때요? 글쎄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네 사고에 따른다면 결혼은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믿고 들리지 않아요? 아니 설사 결혼을 꼭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은 남의 이목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한 조심스러움이 둘의 사이에서 공기처럼 감싸고 있음을 느끼며 우리는 묵묵히 걸어 내려왔다. 어느 사이 어둑어둑해진 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다. 대학로로 접어드는 골목에는 상점들마다 켜놓은 불빛들로 인해 다시 대낮 마냥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춥지 않아요?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두워져 버렸네요. 저녁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고 어디라도 돌아가시겠어요? 골목 양켠의 게임 룸이며 레코드 가게 그리고 여기저기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며 여러가지 잡다한 소리들로 혼란한 골목을 둘러보며 그가 물어왔다. 그냥 걷죠 뭐. 지금 출발해도 집에 들어가면 무척 늦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걷다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럴까요 그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적잖이 당황했다. 이건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째서 그와 헤어지는 것에 이토록 아쉬운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 이건 아니야. 그럼 제가 청량님까지만이라도 바래다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우리 이쯤에서 헤어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태경씨 오늘 반가웠고 참 즐거웠어요. 그럼 잘 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를 뒤로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대. 잘한 거야. 그래 정말 잘한 거야. 나는 소리와 지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소리 아빠의 얼굴 또한 떠올렸다. 남들보다 능력 있고 잘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소중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인 그가 있었다. 그래 잠시 잠깐 망각했던 거야. 청량이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나는 내내 아이들과 아이들 아빠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그를 의식초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일이라. 어디 갔다 이제 와?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주지 않고 말이야. 현관을 들어서자 TV를 보는지 누워있던 소리 아빠가 열려진 방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던지는 말이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것일까? 다시 되돌아 나가고 싶은 것을 꾹꾹 눌러 참으며 옷을 갈아입었다. 언제나 저럿듯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TV, 비디오 말고는 없는 것일까?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살아가는 다가 아닐 텐데 하지만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삶이라면 여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말이다. 1998년 11월 18일 대학로에 다녀와서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다음 장을 넘겼다. 도덕경을 펼쳐보았다. 제 1장을 읽고 덮어둔 지가 한참이나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한 까닭이다. 제 2장 양신 편에서는 미추 선악은 인간의 관념이나 말로 꾸며진 상대적인 가치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 아름다움이니 선이니 하는 것들이 인간이 이 현상계에서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란 말이 만약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추하다는 의식도 불선이라는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념이나 가치란 인간 스스로가 만든 하나의 틀이라는 말이 있겠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아름답다든지 혹은 이것은 선한 것이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상대적인 관념을 존재하게 하고 따라서 서로 분쟁이나 투쟁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이처럼 투쟁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노자는 이러한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념이나 가치를 내걸지 말고 무위 사연의 도에 귀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적인 작은 가치체계나 욕구에서 벗어나 무위 사연에 올라타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러한 원리에서 이해한다면 영원하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감정들은 또 무엇일까? 따르르르릉 그런 복잡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녹차나 한 잔 마실까? 하고 소파에서 막 일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셨어요? 졸업을 앞두고 좀 바빴어요. 지금 좀 뵐 수 있을까? 하고요. 전화순을 타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어느새 내 의식 속에 이렇듯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마음과 달리 정반대의 말을 그에게 던지고 있었다. 글쎄요.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나가기가 그러네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네. 미안해요, 태경 씨. 나는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소리 없는 반응을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져 봐, 하는.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끝날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지요? 그것도 안 될까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만.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상으로는 곤란한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뵙고 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만 됩니다. 나는 결국은 그럼하고 약속을 정하고 말았다. 솔직히 그가 연락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가. 그런 자신이 유치하게도 어이없게도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내면 깊숙이에서 치달아 나오는 감정이었다. 그래, 어쩐 일이에요? 잘 지냈고요? 나는 울컥 침이는 감정을 애써 감추며 담담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대. 그런 내 어조가 지나치게 차갑게 여겨졌던 것일까. 커피잔을 쳤던 손길을 멈추고 물구름이 나를 바라보았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전 논문 준비며 그 외에 잡다한 일들로 좀 바빴습니다. 한 번쯤은 전화를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바람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나도 태경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하지만 나는 그러한 말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 태경 씨도 가슴을 가질 준비를 차근히 해야 되지 않나요? 나 같은 나이 많은 선배를 만나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씀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그는 애써 웃음을 띈 얼굴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것이 태경 씨를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그만 만나요 이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랬다. 그 감정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인생 선배로서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신다면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마지막 이별 선물이 되겠군요. 그는 보랏빛으로 포장된 자그마한 선물 상자를 닭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손을 선뜻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내 쪽으로 밀어주며 풀어보세요 한다. 머플러예요. 지난번에 창경궁에 갔을 때 내밀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내 쪽으로 밀어주며 풀어보세요 한다. 머플러예요. 지난번에 창경궁에 갔을 때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아마도 추위를 많이 타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장갑이 마땅히 예쁜 게 없어서 그건 다음에 만날 때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커피숍의 커다란 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2시의 나른함이 창가에 와닿는 햇살 속에서 묻어나는 시각이었다. 눈가에 펼쳐지는 거리의 풍경이 물에 번져 수채와 같이 어릿하게 비춰들고 있었다.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너무 요란한 빛깔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빛깔도 그렇고 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것을 골랐습니다.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아주. 오랫동안 잘 두르고 다닐게요. 고마워요. 그러시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뵈면 이젠 영영 못 뵐 거라는 말씀이시죠? 음. 그러면 오늘은 정말로 선배님으로서 제게 술 한잔 사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것마저 거절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커피숍을 나오자 싸하니 차가운 바람이 볼에 와 닿는 것이 제법 쌀쌀한 날씨였다. 그는 말없이 내 왼손을 잡아 자기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따스한 그의 체온이 손바닥의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전달되어 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네요. 전 아무래도 너무 뻔뻔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지나면 이젠 다시는 만나주지도 않으실 거라면서요? 용서하세요. 아니에요, 태경 씨. 난 단지 태경 씨가 염려되어서. 아니에요. 그건 영은 씨 자신을 속이시는 말이에요. 여기 누가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명동글이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보다는 영은 씨 자신에게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들 같아요. 아닌가요? 영은 씨라 하셨어요, 지금? 네. 그동안 제가 호칭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은 것도 그랬어요. 영은 씨라고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혹 버릇없는 놈이라고 여기셔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지요. 하하하하. 정말 용서하세요. 나는 르네상스가 올려다보이는 근처 가까이까지 와서 그를 바라보았다. 태경 씨, 기억나요? 우리 저기서 처음 만났지요? 어때요? 르네상스에 가서 음악이나 듣다 가요. 아니요. 그의 여조가 너무나 단호하여 나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가 먼저 손어걸음 앞에 뵙는 호프집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겠어요? 나는 태경 씨가 나보다 어른스럽다고 그동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연륜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면에서 나타나고 마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 연륜 따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제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떻게 이성적인 행동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봐야겠지요. 호프를 천시시 두 잔이나 연거품 마시고도 그는 취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태경 씨.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설령 내가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7년이란 세월의 갭을 어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갖고 와 가야 할 소중한 가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태경 씨, 눈에 보이는 것, 말로 표현되어지는 진실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 알고 있겠지요? 물론 나도 태경 씨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앞에 놓여 있는 호프전을 들어 숨도 쉬지 않고 들이켰다. 영은 씨 말씀이 다 옳다고 해요. 아니, 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저 또한 그러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요. 영은 씨의 영상이 제 가슴 깊이에 더 아로새겨지기 전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영은 씨, 노자가 도덕경에서 무어라 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번뇌는 애착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지요. 그런 면에서 노자는 비정하고 냉혹하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그러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대립하여 마침내는 서로 싸우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노자는 이러한 감정들을 초월하라 했고요. 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위사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했지요. 하기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것은 공이라고 말한다지요. 우리 인연이 그렇게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나는 그의 자조적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불그스름하게 술이 오른 그의 얼굴을 건너다 보고만 있을 뿐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일어서야지요. 가세요. 제가 차 타는 곳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그것도 설마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겠죠? 술 많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밀고 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내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는 파스텔 색조의 보랏빛 머플르를 목에 둘러주었다. 그의 손이 목둘려의 어딘가에 닿았다. 순간 찌르르하니 전율이 온몸에 흘러내렸다. 그도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일까. 잠시 손동작을 멈추었다. 내가 머플르를 다시 고쳐매는 동안 그가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단정하게 정돈된 그의 뒷덜미를 바라보며 그를 따라 내려갔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살 때만 해도 이것이 이별의 선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요. 아마 그래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우리는 말없이 명동거리를 걸었다. 벌써 정류장에 다가가도록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손을 내밀었다. 영원씨 잘 가세요. 얼마 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있는 동안 그가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 그가 등을 보이고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멀어서 가는 그의 뒷모습을 아득하게 지켜보았다. 아, 이렇게 헤어지고 마는구나. 나는 돌아서서 가는 그의 웅크린 뒷모습을 지켜보며 멍하니 서있었다. 서른세서의 남자가 보여주는 외로움이 등 뒤에서 진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나는 달리다시피 그에게로 다가갔다. 잠시만요. 태경씨, 우리 좀 더 걷다 헤어져요. 이제 겨우 어둑해지려고 하는걸요? 조금만 더 걸어요. 아니,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가요. 그러면 차보다는 술이 더 낫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어디 들어가서 술 더 마시다 가요. 왜 서른이 넘은 남자가 철부지 아이로 보이는 것일까? 그의 슬픔이 왜 이리도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일까? 나는 그와 걸음을 나란히 하며 걸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왔을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머리 속은 온통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찬금마냥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로 들어가요, 우리. 간단하게 마시고 얘기나 하다 나와요. 나는 도로 옆에 간판 불이 켜진 호프집을 가리켰다. 지하라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냥 시간을 보내며 걸어다니는 것보단 나흘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는 그런 음악 소리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듯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마른 한 주에 병맥주 둘을 식히고 나는 그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 기분 어때요? 미안해요, 힘들게 해서. 하지만 혼자 돌아서 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노래 아세요? 멜라니 샤프카의 세디 스테딩이라는 노래예요. 알죠? 내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앞 음악 다방에서 즐겨듣던 음악인걸요? 그럼 영원씨 가사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아시겠군요? 글쎄요. 그냥 듣기에 처절하단 것 말고는 잘...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녕을 구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확신하기로는 당신께 나의 최선을 다해 충실해왔는데 당신은 쉽게 안녕이라는 말을 하는군요. 아, 행복했던 때도 이젠 끝이에요. 울고 싶은 지금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녕을 구하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치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용히 안녕을 구하는 일이에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영은씨, 지금의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노래가 제 심정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영은씨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그의 슬픔이 진하게 전달되어 왔다. 서른세서의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고독이 짙은 빛깔을 띄고 내게 전해져 왔다. 그는 식힌 병맥주 말고도 세 병을 더 식히고는 그것을 혼자 다 마셔댔다. 드디어는 그의 목이 앞으로 숙여졌다.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우리 이만 일어서요.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요.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불과하니 술에 취한 그가 안쓰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술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오며 나는 그를 부추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영은씨가 부축해 주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지만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 이해해요. 정말 태경씨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도 미안해요. 정말. 기우뚱 하는가 하더니 그가 내게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뜨거운 얼굴이 내게로 덮쳐왔다.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어서 나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그의 메마른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오른 그 입술이 내 입술에 와 닿았다.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내 의식과는 달리 나는 그의 입맞춤을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뿜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깃불로 와 닿았다. 계단 옆의 벽에 기대선 채 그의 목덜미를 껴안으며 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술래음과 한데 어울려 짭소름한 것이 입술로 젖어들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채취가 온몸으로 느껴져 왔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내면의 소리와 달리 나는 그의 몸짓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또한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이고 있었다. 한없이 주저앉아 내리고 있는 자신을 추스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나는 그를 붙잡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태경씨, 그만 가요. 너무 늦었어요. 내가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 줄게요. 그만 가요, 자. 아니요, 저 혼자도 갈 수 있어요. 대신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네? 누가 보사나요? 우리 그만 올라가요. 밖으로 나오니 으슬으슬하니 춥네요. 어서 올라가요. 하기는 그래야겠죠. 영원씨는 돌아가야 할 가성이 있지요. 그걸 잠깐 망각했었어요. 자, 올라가세요 그럼. 그래요, 맞아요. 내겐 돌아가야만 할 가성이 있어요. 미안해요, 태경씨. 나는 비척거리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도 태경씨에게 이러는 거 아무렇지 않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서로 힘들게 만들지 말아요. 그래요. 나 사실은 나도 태경씨 만나는 거 즐거웠어요. 아주 많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나나 태경씨 자신을 위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이쁜 모습으로 헤어져요. 어서요. 자, 남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세 번밖에 울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태경씨 우는 거 보니까 아주 씩씩한 남자는 아닌가 보네요. 나는 말없이 내게로 몸을 기대어 서 있는 그를 부축하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앞에 와 멈추었었다. 겨우 그를 차 안에 밀어넣고는 차문을 닫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그와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경씨 잘가요? 그리고 아니에요, 잘가요. 나는 애써 고개를 외면하는 그를 향해 말을 건넸다. 이것이 작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를 향해 두어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내게로 얼굴을 돌리지 않은 채 내 곁을 떠나가고 말았다. 얼마나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갑자기 견딜 수 없을 이만큼 오한이 느껴져 왔다. 오매무새를 고치고 코트깃을 올리는 순간 그가 메워준 머플려가 손끝에 와 느껴졌다. 그제야 그와의 헤어짐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도 곁에 갇혀 있었던 그의 죄치가 코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퍼부어대던 입술의 감속 또한 얼굴이며 목덜미 여기저기에서 되살아났다. 그의 죄치며 기억들을 떨쳐버리려 애를 쓰며 나는 버서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잠시 잠깐의 인연이었다. 또한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기도 했다. 안녕 태경씨. 이것이 태경씨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태경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해요. 다음에 우리 혹시 길을 가다 부딪힌다 해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로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태경씨 또래의 좋은 여자친구 만나게 되기를 빌어요. 안녕. 1998년 11월 26일 제 11장 인연의 끝을 잡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비어있는 두어 페이지를 넘기자 다시 눈에 익은 아내의 글씨가 페이지를 메우고 있었대.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것일까? 나는 아내의 너무나도 적나라한 내면의 소리들을 읽으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첫눈이 내렸다. 소리와 진의를 깨우고 현관으로 신문을 가지러 가다가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의 세상은 마치 하나의 축복인 양 새로운 모습을 하고서 나를 반기고 있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보게 되는 자연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내리는 눈은 볼 때마다 늘 새로운 느낌을 내게 던지고 있다. 단지 어릴 때와 어른이 되어서의 눈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현실적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어린 날의 그 느낌이 마냥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지금 느끼게 되는 이러한 느낌들은 다분히 현실적인 것에 기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일러의 기름이며 아이들의 겨울로 쉬며 그 외의 잡다한 걱정들로 범벅이 된 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뿐이랴 눈을 치워야 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보면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처한 입장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단단히 입혀 단속을 해서 아이들을 내보내 놓고 집앞의 눈을 썰었다. 눈이 녹으면 쓸기가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내리는 눈을 맞으며 그렇게 입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대개 첫눈은 조금 날리다 말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의 첫눈은 아주 푸짐하게 내리고 있다. 쓸면 다시 눈이 내려 쌓이고 또 쓸면 그 자리에 또 눈이 쌓여 한참을 썰어도 연신 내려 쌓였다. 게다가 발끝이며 코끝이 아려오기 시작하고 비를 들고 있는 손에도 감각이 없이 얼어라니 손이 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대충 양옆으로 썰어모으고는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현관에 서서 머리에 녹아있는 눈을 대충 털어내고 눈에 젖어 축축해진 양말을 갈아신고 안방으로 건너가 보았다.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문 여는 귀척에 그저야 잠이 깼는지 부스스한 얼굴을 들고 말을 붙여온다. 당신 아침부터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고? 눈이 와서 집 앞 좀 쓸었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엔 아이들 좀 학교까지 태워다 주지 않고 쓰는 하긴 아이들도 이젠 그런 바람들 저번지 오래된 모양이더만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깨우지 그랬어? 나는 소리 아빠를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썼다가 거실로 나왔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나는 그의 그 선하게 뵈는 웃음이며 그의 착하디 착하게만 뵈는 성품들이 참으로 좋았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분위기 있게 와닿았고 그의 찬찬한 분위기가 또 너무나도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짜증스러움은 또 무엇일까? 시계를 보니 그새 아홉시가 넘었다. 부랴부랴 일어나 바쁘게 빠져나가는 소리 아빠의 뒷모습이 오랫동안 눈앞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절망적인 심정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멍하니 앉았다 오랜만에 사라사태의 지고인의 르바이전을 들어보았다. 바이올린의 흐느끼는 듯한 선율이 휑하니 비어있는 가슴으로 파고든다. 이런 날 누구와 마주앉아 따끈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별 의미 없는 대화라도 도란도란 나누어 보았으면 좋으렴만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이 빨리 떠오르지 않는다. 갑자기 기억 저편으로 누군가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날 그렇게 헤어져 돌아오고 나서는 그에 대한 기억들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모던이도 애를 썼다. 그랬건만 가끔씩 문득문득 그의 기억들이 가슴을 아르게 하고 지나간다. 잘 지내겠지? 아마 그럴 거야. 나는 갑자기 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안방으로 건너가며 혼잣말을 하되 중얼거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여보세요 하고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이겠거니 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 한태경입니다. 전화 정도는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설마 전화 드렸다고 무어라 그러시진 않으시겠지요? 아니에요. 전화 잘 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잘 지내시나 하고 그리고 전화해 줘서 외려 고마워요. 네,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냥 전화 드려 보았어요. 눈이 오잖아요. 그것도 첫눈이 오길래 영은 씨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나야 잘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졸업식이 언젠가요? 거의 다 되어가지요.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주고 축하해 주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나는 수학이 저편의 글을 떠올리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네,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너무 감격해서 아마 할 말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하하하하. 다시 그 본래의 밝은 톤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무슨 언제 우리가 못 볼 사이였던가요? 나도 좋은 의미에서 태경 씨 팬이에요. 그거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셔서 아, 이제는 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태경 씨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단지... 아니에요. 그래, 졸업 논문은 어떻게 잘 통과됐어요? 네, 덕분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렸대. 서로가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래요. 이렇게 잊지 않고 전화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반가웠어요. 잘 지내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길 빌어요. 그럼... 네, 영은 씨도 잘 지내세요.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우울한 그의 기분을 전달하고 있었대. 태경 씨, 그거 알죠? 누군가가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 말이에요. 태경 씨의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선가 태경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꼭. 내 말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습니다. 첫 눈이 오길래 전화 돌려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요? 안녕히. 전화가 끊어지고 뚜뚜하는 통화음을 듣고도 한참을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와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끊어져버린 허전함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길이 그토록 허전할 수가 없었다. 눈가에 맺히는 물기를 닦아버리고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무엇을 하여야 할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며 다시 지구의 내려봐 이젠을 틀었다. 그러다가 다시 합창을 찾아 틀어보았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같다. 누가 이런 내 마음을 엿본다면 아마도 비웃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빌라로 올라가는 집 뒤의 경사진 길 양켠으로 하얗게 눈이 쌓여 있다. 열려진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바람을 쐬자 마음이 한결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어딘가에 정신없이 몰두한다면 이런 복잡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디에서 그러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러기엔 아마도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불현듯 글을 써보고 싶다는 바람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라 참으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욕구였다. 가장 진솔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과시켜 나가는 작업이야말로 지금 이 부산한 마음을 다스리기에 어쩌면 가장 적당한 치유방법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원고지며 펜을 사러 장현을 다녀와야겠다. 나는 갑자기 부산스러워지는 마음을 안고 현관을 나섰다. 1998년 12월 첫눈 내리던 날에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공책을 탁 소리가 나도록 덮어버리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털석 주저앉아 담배를 한 개비 뽑아무렸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담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것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터득하게 된 처방이라면 처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몇이나 된 것일까? 거실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다.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동안 그토록 마음 졸여왔던 자신이 한심하고 어이없게도 여겨졌다. 어차피 내게서 마음이 떠나간 아내라면 기다리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는 노릇이리라 담배를 비워물고 거실을 왔다갔다 하며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에야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해보며 마음 졸였다지만 이렇게 환히 아내의 속을 들여다보게 된 이상에야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하고 우려할 것인가 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노트를 펼쳐볼 자신이 없었다. 아내의 노트를 몰래 훔쳐보므로서 내가 받게 될 상처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귀가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과연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의 내 심정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나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아내의 노트나 마저 읽어두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방바닥에 내 팽개쳤던 노트를 집어들고서 나는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어쩌다 들어보는 TV에서는 연일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면 사람들은 각자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될까 즐겁고 기뻤던 일들보다는 아마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먼저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싶다. 작년 이맘때쯤 두렵고도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서론의 마지막에서 마흔으로 접어든다는 사실이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세월을 맞이하며 보냈다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이며 바람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10대, 20대의 꿈꾸었던 소망이나 희망이 얼마나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소담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며 과연 내가 품었던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절실한 몸짓으로 살아왔던가. 여러 가지의 회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나를 못 견디게 했었다. 늘 마음 속으로만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 꿈들을 이룰 날이 있겠거니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흘려보는 시간들이 아니었던가 싶은 후회와 반성이 또한 물밀듯 밀려들어오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이했던 마흔이란 나이가 어느 사이 훌쩍 지나가려 하고 있다. 성년들이야 불혹이니 흔들림이 없는 나이라고 한다지만 나는 지난 한 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흔들림이 많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소류와 진이가 태어나 막 재롱을 피우던 무렵부터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커가는 세미에 세월이 간다는 것을 그다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막상 마흔이란 나이가 되어서야 새삼스럽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자각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보면 철들며 죽는다는 옛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뿐이랴 거울 속에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더 한층 나이 들어 보이며 낯설게 다가온다. 그렇게 거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였다. 작은 딸아이 진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며 뒤에서 허리를 꽉 껴안는다. 엄마 뭐하세요?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거울 들여다보시지 않으셔도 이뻐요. 엄마는 정말이니 진이야? 엄마는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들어 보여서 많이 우울한데?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직도 엄마는 소녀 같아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소금은 장난기 어린 두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진이의 목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며 나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눈 까며 얼굴 여기저기에 자잘한 주름들이 눈에 뜨인다. 엄마! 그런데 어느 책에선가 읽은 구절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 든 만큼의 표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 욕이래요. 왜? 어, 왜냐면요? 그만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아도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래요. 많이 고뇌하고 많이 인내하며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보내고 났을 때라야만 비로소 연륜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씩 생기는 것이 주름이라는 것이래요. 나는 딸아이의 볼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해주었대. 막 자박자박 걷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지금까지 지니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이쁘다고 말하는 유일한 내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 제 잠이 돌깬 부수수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도 목에 매달리며 얼굴 여기저기에 뽀뽀를 해대는 둘도 없는 열성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둘째라도 모녀지간의 종이 살가운지도 모를 일이다. 고맙구나 지니야. 그래. 사람이 세월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씩 생기게 마련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엄마가 공연히 마음 써야 하고 그랬구나. 엄마가 지니보다도 생각이 깊지 못한 것 같아 민망하구나. 또 엄마도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양보다는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시니 좀 의외인걸요, 엄마? 수상해. 혹시 엄마 애인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후후. 얘는 엄마한테 버릇없이 이렇게 나이 먹은 엄마를 누가 좋다고 하긴 한데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네요, 공주님. 나는 딸아이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도 한참이나 거울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애인이라 왜 딸아이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한태경이라는 그 남자를 떠올렸던 것일까. 너무 결이 고와서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남자. 나는 기억 저편으로 밀려난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의 아려움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다. 첫눈이 오던 날 전화가 오고는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마도 이제 다시는 그를 볼 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으리라. 흰 머리카락이 한올 한올 늘어가는 만큼 그와의 거리 또한 한 걸음씩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방 안을 돌아다 보는 순간 문갑 위에 얌전하게 얹어놓은 원고지 뭉치가 눈에 와 닿는다.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부랴부랴 장현으로 가서 수선을 피우며 사가지고 온 원고지에는 단 한 줄의 글도 써놓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늘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등한시했단 자책이 목을 조이듯 나를 억제어왔다.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만 할 것인가. 글을 의식 속에서 밀어내기 위한 졸실한 몸짓으로 글을 써려 했던 것이라면 나는 결국은 글을 내 내면 속에다 담아두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말일까. 그의 잔잔한 음성이며 눈빛이 자꾸만 내 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론가 훌쩍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으련만 아마도 나는 아이들의 방학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소리 아빠는 아마 오늘도 좀 늦을 모양이다. 무엇을 하여야 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 시끄러운 곳에 가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모든 것들을 한순간이나마 잊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 안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서슴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리와 지니가 같이 방문을 들어선다. 쟁반에 켄 맥수 두 개와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담고 들고 와 내 앞에다 내려놓는다. 엄마, 글 쓰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이제 방학한 지도 며칠 되었고 하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방학 동안만이라도 글 쓰세요. 그럼요,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소설과 박완서 씨는 엄마 나이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문단에 등단하셨다면서요? 엄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원래 엄마 글 잘 쓰셨다면서요? 엄마, 파이팅! 두 딸 아이는 결국 나를 울리고서야 방을 나갔다. 나는 냉장고에 있던 켄 맥주를 챙겨와 나를 울리고 나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맥주를 들이켰다. 저녁 식사 전이었던 탓일까? 켄 맥주들을 마시고서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지 쥐기를 느꼈다. 여보세요? 나 누군지 아시겠어요? 후, 그래요. 서영은이요. 그간 잘 지냈어요? 나는 휴대폰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냥 날씨가 자꾸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저는 영원씨의 목소리도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랬어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려나오는 것을 귀전으로 들으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딱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다른 때와 다르다고 느낀 탓일까? 조심스러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무슨 기분 상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에요. 그냥 캔맥주 두 개 마시고는 이렇듯 정신이 흐려지며 취기가 올라오네요. 우습지요? 아니죠. 우습기는요. 누구든지 가끔은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는 몇 잔 술에도 취기가 올라온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태경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았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네. 조금은 놀랐어요. 하지만 전화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밖이 벌써 깜깜해져서 오늘 뵙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내일 차라도 한 잔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 들었으면 됐죠. 뭐 그냥 전화했어요. 잘 있어요. 참 졸업식은 아직 멀었죠? 그때쯤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럼. 졸업식 끝나고 잠시 뵙지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 있으신지 차분히 마음 가라앉히고 눈 좀 붙이세요. 안 나오셔도 좋지만 하여튼 내일 전화 드리지요. 그럼 영은씨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듣고 계세요? 그럼요. 잘 있어요. 오늘 전화한 거 실수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안녕히.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내았다. 볼이며 손등으로 차가운 감속이 느껴져 왔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이나 그의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간신히 자리에 눕자 허탈감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이 무슨 회개한 마음일까. 모르는 타인이 이런 내 행동들을 훔쳐본다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그림이라 할 것인가. 착하디 착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또 얼마나 엄마에 대한 실망이 클 것인가. 그렇게 어두운 방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던가 보다. 누가 방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떠보았다. 소리와 진이가 어디 아프시냐며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들어온 모양이다. 간단하게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으라고 하고는 내쳐 누워 있었다. 만사가 다 귀찮기만 하다. 내일 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뭐라 하여야만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처신일까.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스칼렛 오하라처럼 내일에는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청하고 싶다. 1998년 12월 20일 그의 전화를 받고 아내의 방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12장 제회 남이섬에서 아침에 일찌감치 눈이 떠졌다. 마음을 탁 놓고 잔 때문일까. 소리 아빠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잠이 든 모양이다. 창이 뿌연 것으로 보아 날이 그새 밝은 것 같다. 주방으로 나와 아침을 준비하다 말고 원고지 뭉치를 들고 나왔다. 어디서부턴가 이 매듭을 풀어야 할 텐데 도무지 막막하기만 하다. 소리 아빠와의 일도 그렇고 한태경이라는 남자에 대한 감정 또한 그렇고 모든 게 헝클어진 채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다. 글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혼란스러운 머리로는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감정이 허락하는 대로 흘러보면 또 어떨까 하는 엉뚱한 마음이 들기조차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가장 커다란 단점이 있다면 아마도 어떠한 일에 부닥치게 될 때 이렇게 미리부터 염려하고 조바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화가 온다면 일단은 그를 만나보리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 감정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애를 써보리라. 소리와 진이가 일어나 학교로 가기까지의 소란스러움이 한 차례 지나가고 소리 아빠가 또 늦이 막이 일어나 출근하기까지의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간이 지나가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그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머리를 지켜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충 주방이며 거실을 치우고 안방을 치우다 말고 나는 녹차 한 잔을 다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베토벤의 교양고 9번 합창을 들고 앉아 잠시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혀보려고 애를 썼다. 이제껏 누구보다도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올바르게 처신한다고 나 자신을 믿어왔었다. 그런데 이 무슨 회개한 마음의 움직임일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도둑 한태경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커다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었고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합창이 다 끝나고 들고 있던 녹차가 다 식어버리도록 도무지 일어설 줄을 모르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다. 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몇 차례나 벨이 울렸을까 숨가쁘게 울리는 벨 소리에 마침내 나는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저 한태경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열어져진 창문으로 앙성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두어 그루 보이고 잔바람이 얼굴에 쏘아하니 또 와 닿았다. 차가운 바람을 마시며 나는 정신을 수습하고 냉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태경 씨. 우리 만나요. 지금 어디로 나갈까요? 내 목소리가 좀 낯설게 들렸던 것일까. 그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제 차 다그치듯 말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네, 그럼 영은 씨께서 장소를 정하세요. 제가 그리로 나가도록 하시오. 그럼 우리 종로쯤에서 만날까요? 오랜만에 종로 거리를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태경 씨는 어때요? 네, 그러지요, 그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제자리에 앉아있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일까. 그를 만나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일까. 늘 태경 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에게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늘 그랬다. 만사는 머리로만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단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한결 명확하고 개운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두터운 방코트를 걸치고 부처를 사자 신으며 나는 그에게 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간추리고 있었다. 무얼하고 운할 때야 하나. 하지만 그 언어말도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리라. 단지 이 말 이외에는 태경 씨 잘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그만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를 빌게요. 그동안 나 같은 사람 만나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 나는 그 말들을 백분도 넘게 입속으로 중얼 그려보았다. 막상 그를 만나 내 마음속을 송두리째 보여주는 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운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와 만나기로 한 종로 삼가에 있는 커피숍 황새는 2층에 있는 널찍한 공간에 깔끔한 실내 장식이 눈에 와닿는 곳이었다. 실내를 들어서자마자 먼저 와 앉아있던 그가 눈짓으로 아른채를 한다. 늘 나보다 먼저 와 기다리네요. 미안해서 어쩌지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늘은 친구 녀석 차를 좀 빌려가지고 나온 덕분에 한결 빨리 도착했고요. 네. 그럼 운전도 할 줄 아시나 보죠? 나는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많이. 하하하.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존경식이나 하시다니요? 오늘은 영원씨 모시고 어디 좀 멀리 가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글쎄요. 멀리라면 어딜 가려고요? 우리 조금 얘기하다. 해 있을 때 헤어져요. 이렇게 서로 얼굴마저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안 그래요? 태경씨?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 나타나 보이는 소원한 빛을 읽으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커피나 마시고 나서 태경씨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나 다녀와요. 그럼 됐어요? 너무 소원해하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해요. 나는 그와 마주 앉아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까맣게 입고 있었던 어느 날의 그 뜨거운 입맞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둘만의 밀폐된 공간을 움직여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일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각이 강하게 뇌리를 지배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의견을 쥐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와의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처음 명동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 깔끔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그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감색 양복에 연한 미색의 코트 차림을 한 그의 모습을 훔쳐보며 나는 가슴 아리를 하고 있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몽땅 소유하고 싶은 강한 본능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정한 그의 얼굴을 훔쳐보며 나는 그에게로 향한 강한 소유욕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 녀석이 끔찍이 아끼는 차랍니다. 능력이 있는 데다 집안도 그럭저럭 사는 편이다 보니 늘 내가 뒤처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 부탁은 또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어떠세요? 차 내부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천천히 움직여 능숙한 솜씨로 차를 몰며 말을 끝냈다. 좋은데요? 그러고 보니 태경 씨 운전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요? 참 편하네요. 그래 어디로 갈 건가요? 근원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을 운전을 하며 말없이 앞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내가 제 차 물어보자 비로소 말을 했다. 글쎄요? 어디 멀리 가려고 하는데요? 될 수만 있으면 아주 멀리 가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겠지요? 후후 저도 이런 제 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절실한 마음이고 저는 그 맘에 따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제 맘을 하지만 태경 씨 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날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경 씨가 사랑하기에는 나는 너무 인생을 많이 살아온걸요? 하기는 무위사연의 도에 따라 무역을 수정하신 노자의 말씀에 따른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원리에 어긋난 감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영원 씨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 조건이나 이유를 다 따지고 든다면 과연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가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키고 있는 그 다음 말을 너무나 뚜렷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감정입니다. 하는 그것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했다. 태경 씨 말이 다 맞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기엔 우린 너무 어긋나는 만남이에요. 나... 나는 그래요. 나도 태경 씨 아주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내 맘이 그렇다고 내 맘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몇 곱절도 커다란 불행을 불러올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채 살아보지도 아니한 젊고 아름다운 한 남자의 삶을 내가 망쳐야 할 아무런 권리가 내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원 씨의 사랑을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면 그것이 더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보기보다 너무 이기적이죠?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 이렇듯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들을 다치지 말고 고의 간직하고 이쯤에서 그냥 이쯤에서 그만 만나자고요? 하기는 저처럼 능력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나는 굳어버린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맛보고 있었대. 참으로 손이 고운 남자 그래서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남자 우리 비슷한 또래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아마도 대경씨 무척 사랑했을 것 같은데요? 후... 그래요.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가서 시간이나 잘 보내다 돌아가요. 이렇게 신경전 버리지 말고요. 나는 우선 어디 근사한 차집에 가서 따끈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라이브 카페라도 가서 통기타 가수의 노래를 안주삼아 호프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아참 차 끌고 나왔으니 알코올은 안되겠다. 그렇지요? 나는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그의 몸짓을 재알아차리기도 전에 힘줘 안아오는 그의 두 팔을 등 뒤에서 느끼고 있었다. 아, 나는 그의 죄치며 숨소리를 가까이 느끼며 단단히 감싸안고 있던 나만의 성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았다. 누구의 영상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오로지 그와 나만의 시간이기를 바랐다. 누구든지 내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또한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와 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랑을 하면 이렇듯 누구나 무모해지는 것일까. 나는 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팔딱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돌려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 이대로 시간이 멈춰준다면 그래서 그와 공유하는 시간만이 온통 존재한다면 나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지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 역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와 나의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이 있을 수 없는 감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힘주어하는 그의 가슴에 안긴 채 조심스레 와닿는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 무엇을 더 망설일 수 있으랴. 나는 아무 거부 반응 없이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받아들였다.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안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의 뜨거워진 입술이 목덜미며 깃불로 옮겨와 닿았다. 아,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의 애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랬다. 그것은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실함 앞에서 나는 도리어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 용서하세요. 정말 용서하세요. 하지만 영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받아줄 수 없을까요? 이런 제 맘을. 태경 씨,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 이건 내 감정이야. 도저히 어쩌지 못할 내 솔직한 감정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 흐르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단은 흘려보는 거야. 나는 내 맘 속에 일영이고 있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으며 경악하고 있었다. 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 나는 누구의 얼굴도 떠올리지 않으려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가 살며시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길이 느껴지며 그제야 나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다. 화난 한 길에서 누군가가 훔쳐보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 앞서 나는 내 얼굴에 나타나 보일 연륜들을 그 세월의 흔적들을 더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차린 것일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제가 쳐다보는 게 불편하세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영은 씨를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햇살 아래서 바라보는 모습이 좀 보기에 흉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는 그 말에 대답을 하는 대신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그는 두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손길을 느끼며 나는 복받치는 감정을 다스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가 손길을 거두고 다시 차의 시동을 걸었다. 앙상하게 가시만 남은 가로수들이 그는 그와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을 뿐 다행히도 길가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간혹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종종 걸음을 치며 각자 제 갈 길을 가기에 바쁜 모양이었다. 운선대를 잡고 있던 그가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테이프였다. 그가 카스테레오에 테이프를 넣자 합창의 손율이 잔 가득 흘러넘쳤다. 합창입니다. 베토벤을 좋아하신다기에 저도 귀에 익히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네요. 어떠세요? 음악이 마음에 드세요? 네, 참 좋네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서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는 대답 대신 최대한 볼륨을 줄여주었다. 아, 이대로 어디론가 떠나갈 수 있다면 그와 들어앉은 이 공간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는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가 차를 몰고 가는 대로 나를 내맡기고 있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되는데요. 와, 때맞춰 눈이 내리는군요. 어떠세요? 나와 보세요, 어서. 나는 히끗히끗 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그의 재촉을 받고 있었다. 남이섬 입구였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왔었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소리와 지니가 둘 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무렵이었으니까 아마도 5, 6년쯤 전이었던 것 같다. 겨울방학인데 특별히 데리고 나갈 곳도 없고 해서 소리 아빠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이 남이섬이었다. 그날은 출발할 때 조금씩 날리던 눈이 남이섬에 도착할 무렵에는 엄청나게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차 운전이 어려운 것은 아랑곳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나 신나했다. 그 광경을 비디오 무비로 찍어대던 아련한 기억들이 갑자기 기억 저 편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현실로 되돌아왔다. 뭐하세요? 눈발이 여간 탐스럽지 않은걸요? 내년 농사는 아마도 풍년이겠는데요? 하하하하 나는 그의 어서요 하는 재촉의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저만치에서 소류와 진이가 엄마하고 소류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아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어왔다. 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님 제가 너무 버릇없이 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기분이 그러네요. 좀 있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잠시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머리에 내려와 쌓이는 눈들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차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볼에 와닿는 눈의 감쪽이 싸늘하게 느껴져 왔다. 그제야 몸이 떨려오며 한기가 느껴졌다. 우리 어디 좀 들어가요. 따끈한 국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태경 씨는 춥지 않아요? 그가 사방을 두리번 그렸다. 우리가 서 있는 저만치로 나지막한 건물이 보였다. 아, 맞아요. 저기 가면 식사할 만한 곳도 있고 몸을 녹이며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언젠가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저기에서 어묵도 먹고 식사도 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걸요. 저, 잠시만요 영원 씨. 미처 무어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등 뒤에서 그의 팔이 감겨져 왔다. 조금만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눈으로 덮인 곳에서 영원 씨와 나 둘만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우리 눈이 내리는 겨울동안만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아니, 제가 영원 씨를 사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돌아서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그의 어깨에 쌓였던 눈들이 그의 가슴으로 내려와 내 얼굴에 닿으며 차가운 감속을 느끼게 했다. 아, 태경 씨.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태경 씨, 이러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정말로 버티기 힘들어요. 알아요, 그거?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그에게로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아마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든다면 다른 생물들에 비해 덜 순수하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배신이라는 낱말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에게서는 그다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리한 두뇌로 다른 여타의 생물들을 배신하는 잔혹함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그러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판단이 명확하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과정이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나는 십여 년을 지켜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배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내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그런 힘을 상실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회안을 달리지도 못한 채 나는 그와의 입맞춤에 몰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코끝으로 그의 죄치가 진하게 전달되어왔고 마침내 내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쉬지 않고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그와 나는 하나의 작은 짐승이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접어버린 오직 둘 사이에 흐르고 있는 동물적인 욕구만이 가득한 두 마리의 작은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와닿는 목덜미며 깃불 내 손끝으로 강렬한 전기가 통하듯 짜릿한 기운이 가슴이며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손이 가슴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 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듯 전신으로 짜릿한 자극이 느껴져 왔다. 태경씨 그만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해요. 아 영은씨 도저히 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절 좀 받아줄 수 없을까요? 네 잠시만이라도 그러면 일단 우리 어디가 되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해요. 너무 추워서도 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는 거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네? 차가운 눈 속에서 밝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답게 비치었고 나는 잠시 넋을 읽고 그의 그런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은씨 제가 잘못했어요. 화났어요? 그래요. 우리 저리로 가서 어디라도 들어가요. 정말 미안해요. 많이 화났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이 얼마나 우스운 감정인가 인생을 7년이나 먼저 살아온 인생선배의 입장에서 그를 통제하기는커녕 나 스스로가 우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이렇듯 휘청거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자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등을 토닥거리고 있는 그의 두 손을 잡아내리며 앞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나를 물끄름이 바라보았다. 내 한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그제야 아려오던 눈 속에 노출된 부분들이 점점 감각이 없어지며 손끝이며 발끝이 욱신거리는 것이 견디기 힘들게 추위가 느껴져 왔다. 꽤 그래서야 3층 건물이 두 채 나란히 붙어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옆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두 채 중 먼저 눈에 들어온 건물은 모텔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고 그 아래는 호프라는 간판과 식당이라는 간판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무슨 나이트클럽인가 하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거기도 1층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모양인데 장사를 하지 않는지 문 밖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모텔 아래쪽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커다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내 훈훈한 기온이 온몸으로 퍼져들었다. 나에 비해 곱상에 뵈는 아주머니께서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연암은 개나 되는 테이블들이 놓여있는 실내에는 손님이 다녀간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홀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소토벅 위에 올려놓았던 양은수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보리차를 컵에 담아 탁자 위에 놓으며 아주머니가 뭘 먹겠냐고 물어왔다. 뜨끈뜨끈한 국물을 좀 마실 수 있게 어묵을 달라고 한 뒤 그와 나는 탁자를 사이에 하고 마주 앉았다. 머리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조젓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파리한 병자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다. 이제 좀 따뜻해졌어요? 미안해요. 내 생각만 했나 봐요. 감기 들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만일로 감기나 들릴 만큼 그렇게 나약하진 않아요. 나보다 태경씨가 더 걱정되네요. 안색이 파리 향기에 무척 추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를 봬도 건강체인걸요? 아세요? 모든 병은 마음이 풀어지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것을 느낄 만큼의 여유가 제게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하기는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태경씨랑 나랑 생각하는 점이 비슷한 것들도 있나보네요. 왜요? 전 영원씨랑 생각이 일치하는 점이 아주 많다고 여겼는데 영원씨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시계가 벌써 3시가 넘었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렸는지 모르겠네. 시장하지 않아요? 태경씨? 우선 속을 좀 데웠으니까 뭘 먹어서 채워야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뜨끈한 국물을 마셨더니 속이 뜨뜻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영원씨 시장하세요? 아니요. 그럼 식사는 됐고 이제 그만 나갈까요? 집에 도착하면 많이 늦을 것 같은데요. 태경씨도 멀리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러세요? 전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제가 그 얼굴에 서운한 빛이 가득했다. 음 그래요? 그럼 우리 호프나 한 잔씩 하고 헤어질까요? 태경씨 보기보단 술이 세던걸요? 저번에 태경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내게 조정을 했으니 오늘은 제가 취할 차례예요.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조정을 많이 부렸었나 보죠? 그랬다면 늦었지만 사과들리지요. 영원씨가 술에 취하면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해지는걸요? 우리는 음식점에서 나와 바로 옆에 붙은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그새 주위가 제법 어둑해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꺼져있던 간판들에 불이 들어와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와 나는 반짝거리는 입구의 불빛들을 지나 문을 열고 들었었다. 그래도 호프집은 손님이 두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었다. 누나장을 진하게 한 나가시가 손님들과 같이 앉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말을 한다. 호프보다는 병맥주가 낫지 않겠냐며 그가 병맥주를 새시키고 치킨을 한 마리 시켰다. 형식적으로 막아놓은 눈높이 정도의 칸막이가 일반 호프집보다는 전형적인 술집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훑어보는 내 눈길을 느낀 탓일까 그도 내 눈길을 쫓아 혼란을 한 바퀴 둘러본다. 왜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시내로 나갈 걸 그랬지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마시고 일어서요. 그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올려놓은 내 손을 잡아 끌었대. 감사합니다 영은씨.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아니에요. 나도 태경씨랑 같이 있는 게 즐거워요. 정말로 나야말로 감사드려요. 별로 재미도 없는 사람과 긴 시간을 보내주어서 하하하 얘기가 또 그렇게 되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황송할 따름이지요.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맥주와 팝콘이 먼저 나왔다. 그가 먼저 내 앞에 놓인 잔에 넘치게 맥주를 따랐다. 나도 그의 잔에 가득 넘치게 맥주를 따라주었다. 소리가 내게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나는 소리의 아빠를 떠올렸다. 아마 그가 아닌 소리의 아빠가 마주 앉았다면 틀림없이 이런 말을 내게 던졌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당신 술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고나 있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몇 유권인지 알게냐 하냐고 할 일 없는 여편내들이 맨날 모여앉아 술이나 마셔대지. 물론 나는 그런 소리 아빠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먼저 맥주라도 한잔하겠느냐고 물어주지 않는 그의 그런 배려가 아쉽기도 불만스럽기도 했던 것이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사람 앞에 두고 앉아서 딴 생각했어. 맥주가 거의 다 비워서 갈 무렵에야 안주로 시킨 치킨이 나왔다. 점심을 끓은 채 맥주를 마신 탓일까 알코올 기운이 전신으로 퍼지며 온몸이 녹원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도 불그스름하게 술이 오르는 것이 보였다. 태경씨, 나도 마시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나는 맥주 세 병을 더 시키고 의자 뒤로 몸을 기대었다. 홀 가운데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꼬마 선거의 불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뭘 할 거예요? 누구랑 같이 보낼 거예요?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영원씨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겠죠? 나는 그의 자조적인 웃음을 들으며 착잡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태경씨, 여기 맥주 좀 채워줄래요? 혼자 따라 마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태경씨가 따라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글쎄요, 따라 드리긴 하겠지만 좀 취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 마시라고요? 술 잘 마셔요, 나. 분위기도 알고 뭣도 그런대로 하는 아주 구세대는 아니에요. 단지 내가 태경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거 몰랐지요? 그는 말없이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겨와 앉았다. 영원씨, 너무 취했어요. 그만 마시고 일어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불현듯 그때까지 억제하고 있던 욕구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태경씨, 그거 알아요? 진실로 소중한 것은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간직하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진실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다시 시킨 맥주 3병을 다 마시도록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태경씨, 나 술이 좀 취했나 봐. 어떡하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운 게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아, 나는 조금씩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짓들이 하나하나 클로즈업 되면서 슬로우 머션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며 손짓들이 마치 모자이크 무늬처럼 흩어지는가 하면 다시 모의곤 하는 것이었다. 허공을 가르듯이 손을 내밀어 호우적거리며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몇시나 됐어요? 바깥이 아주 깜깜해졌겠네요. 태경씨, 태경씨, 자는 거예요?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방안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흐릿한 시순으로도 탁자에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하는 자책이 가슴을 헤집고 지나갔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너무 의식이 없어서 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나무라진 마세요, 영원씨. 술 좀 먹고 취했다고 어떻게 되긴요? 그리고 정신을 놓은 제가 잘못인데 태경씨를 나무라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고맙지요. 나 몰라라 하고 두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여튼 미안해요. 제가 공연히 만나 뵙잔 전화를 드렸나 보아요.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안아 가슴에 묻었다.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진 마세요. 저는 그냥 영원씨 자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 9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빨리 서두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잠시만 누웠다 일어나요. 그동안 내내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가 내민 팔을 베고 누우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다. 내 머리카를 쓰다듬고 있는 그의 손길이 너무나도 평온함을 주고 있는 때문이었을까. 만약 그가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손길로 나를 원했었다면 아마도 나의 방황은 거기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지 내 머리카를 쓰다듬어주는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원하지 않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가 점점 안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태경씨 지금 편하네요. 자기 감정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 보아요.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요. 말해요. 태경씨가 정말로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원씨에게 원하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서 더 바란다면 정말로 제가 나쁜 놈이겠죠?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제가 그날 명동에서 처음 영원씨를 배웠을 때 설마 이렇게까지 빠스들게 되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참으로 괜찮은 여인이구나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스들게 되었는지 후회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후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답니다. 이건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하는 그래요. 만약에 태경씨가 내게 무언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여기서 모조리 깨뜨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월의 흔적만이 덕지덕지 붙은 아무 매력도 볼품도 없는 그저 평범한 안아기일 뿐인걸요.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태경씨가 빠져들기에는 너무 손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하하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에도 손해를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손익을 따서야 옳다는 말씀은 설마 아니시겠지요? 만약 그런 말씀이시라면 제가 영은씨를 너무나 잘못 본 것이겠지요? 아니면 영은씨께서 저를 너무 환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든지요? 말을 마친 그가 조심스레 입술을 포개왔다. 입맞춤을 하지 않은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소리아빠의 입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가 언제부턴가 그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의 감미로운 입맞춤을 앗아가 버렸고 그릇만 지나는 한층 그와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입맞춤을 받으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욕망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태경씨 우리 여기서도 욕심 부린다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힘들어. 이제 어떡하지?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은씨 저 역시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은씨를 생각하는 만큼 영은씨도 저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곳에서 아무렇게나 영은씨를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 그만 일어나요. 제 말 설마 오해하신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저는 이런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통이에요? 영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정말로 영은씨 사랑해요. 저 정말로 영은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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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한다는 말들이 눈앞에서 맴돌며 귀전으로 파고들며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태경씨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쯤에서 돌아서요. 그것이 내가 태경씨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역시 태경씨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태경씨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나는 마지막 말을 삼키고 말았다. 방을 나오기 전 그와 나누었던 한 차례의 포옹이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눈앞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사랑은 진실한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한 그릇 물려나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어슬픈 사랑 노름에 불과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말아야 하리라. 하지만 만약 그의 말대로 이것이 진실로 절실한 감정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 것일까.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뿐이다. 사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1998년 12월 21일 남이순에 다녀와서 제 13장 부부 그 끈끈한 이름 시계가 몇이나 된 것일까. 창밖에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얼마나 담배를 피워댔던지 방안이 온통 담배연기로 가득 차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샜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초롱초롱한 것이 강한 자극을 받아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이나 아닌지 모를 것 같다. 그러게 옛말에도 있지 않던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을 모른다는 아내의 마음속에 이토록 커다란 골이 패여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엉뚱한 쪽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사람이 다 바람이 나도 내 아내만큼은 그러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참혹하게 깨어지는 소리가 귀전을 때리고 지나갔다. 마침내 내 입에서 야릇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까지 들고 있던 노트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나는 자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새파랗게 젊은 놈과 나란히 팔베기를 하고 누운 아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가슴으로 불길이 확 하니 붙으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마도 이럴 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덥석 정신을 놓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정신을 수습하고 냉정에 지르고 애를 썼다. 그새 훤하게 밝아진 창으로 사람들의 수련 그림이 들려왔다. 아이들을 깨워 욕실로 밀어넣고 나서야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려는 듯 용서슴치고 있었다. 딸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를 알아차린 듯 아무 반응을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각자 차별을 하고 학교로 향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할지 잔잔히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거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전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받지 않고 그냥 둘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으나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소화기를 들어 올렸다. 아 이 형 나 박이요. 오늘 바쁘지 않으면 나랑 어디 좀 가줄 수 없나 하고 바빠요? 글쎄요. 바쁘다기보다 마음이 좀 어수선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박 씨의 얘기인 적순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다는 것인데 혼자 가기가 어쩐지 망설여진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나랑 동행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아내가 일찍 들어오기는 틀린 것 같고 그럴 바엔 차라리 박 씨를 따라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돕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지금 어디 있대요? 어느새 차를 끌고 내려온 박 씨의 차에 올라타며 나는 묵고 있었다. 박 씨는 차를 양평 쪽으로 몰고 있었다. 어디 이 부근에 머무르고 있대요? 어떻게 용쾌 알아내셨네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요즘 세태가 다 그렇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려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를 떠올리며 박 씨에게가 아닌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는지도 몰랐대. 아무리 아무리 다 그렇다 해도 나는 내 마누라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 여겼어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나 원 창피스러워서 이놈의 여편내를 보기만 하면 그냥 그러지 마시래도요. 침착 또 침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더 큰 불상사를 불러일으킬지도 몰라요. 절대 침착해요. 박형 어쩌면 그 말 또한 박 씨가 아닌 나 자신을 타이로는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어차피 이 판사판 공사판이에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기집 연놈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으이그 이 연놈을 콱 그냥 그러지 마시래도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정의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다 인연이 다한 탓이려니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수밖에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 마음을 차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를 엮어갈 것인지 궁리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지네요. 이 형 그건 이 형이 아직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한 번 내 입장이 돼봐요.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내 속이 속인 줄 알으? 그렇겠지요. 물론 하지만 어느 집 없이 그 집안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는 법이지요.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박형 같은 아픔을 한두 번 겪지 않은 집은 그리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막상 내가 당하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지 남들이 그런 일들을 얘기해 봐야 절실하게 와닿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다 말지 그렇다면 요즘 여편내들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지 안그러우 이형 그러게 옛말에 부거하고 여편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글쎄요. 뭐 내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참으로 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의외로 일이 복잡하게 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다. 막상 아내에게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해도 지금 내가 박씨에게 말을 하듯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박씨는 자기 편에 서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못마땅한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경춘 가도를 끼고 도는 동안 내내 박씨의 꼭 담은 입술은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색한 상태로 양평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마침내 양평 음내에 도착했다. 박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려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아마 어딘가 위치를 물어보는 모양으로 열심히 손짓을 하는 모습이 상점의 유리를 통해 눈에 들어왔다. 며칠을 면도도 하지 않은 거칠한 얼굴에 급하게 걸치고 나온 듯한 점퍼 차림과 부스스한 머리칼 여기저기 히끗히끗 보이는 하얀 머리카락들이 박씨를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이어서 순간 가슴이 꽉 메이게 증언한 생각이 잃었다. 그다지 커지도 않은 키를 구부정하게 하고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박씨를 보자 출발하고 예까지 오는 동안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그에게 비수가 되었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 대략 어디쯤인지 알아냈어요 박형? 예서 가깝대요? 저기 보이는 바로 저 아파트가 파랑새 아파트라고 하긴 하는데 막상 가까이 오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으니 원 집 싫다고 나간 여편을 찾아 나선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어떤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 달 가까이 나가 살고 있는 인간을 찾아온 내 꼴이 하도 무서워서 무서워서 말이오 이형 박신한 차를 백일동 앞에다 세우고도 한참을 묵묵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그 어떤 말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말 터였고 나 역시 묵묵히 침묵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 아무래도 맨정신으로는 찾아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이형 나 소주 한 병만 좀 사다 죽으랴 박씨가 점퍼 주머니를 뒤져 천원권을 꺼내는 것을 말려하고는 나는 바로 옆에 마주 보이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슈프로가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들고 왔다. 아까는 감정이 곤두순 상태라 마음과는 달리 어깃장을 놓긴 했지만 이형 말이 백번 옳은 말이라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수? 이형 말 맞다나 제 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좀 일러주었으면 좋겠구려. 글쎄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만이 정확하게 안다고 하지만 굳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억박지른다든지 우격타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두 사람과 정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형 박형이나 나나 처자식에게 아주 좋은 가상은 못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절반쯤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잘 설득을 해보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자고요. 하여간에 최우선은 아주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들어가기가 그러면 내가 동행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박씨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이라 생각한다면서 백일동 입구로 들어갔다. 오징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주를 병지에 들고 마셔버리고는 불쾌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던 박씨의 뒷모습이 그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한참이나 눈에 서운하게 어른거렸다. 박씨가 들어가고 나고 혼자 차 안에 남게 되자 비로소 잊어버리고 있던 피로가 일시에 밀려왔다. 밤을 꼬박 샌 상태로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달려온 탓일까 눈꺼풀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 감겼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차의 유리를 통해 따스하게 와 비추는 초겨울의 햇살을 느끼며 나는 수면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숨이나 잤을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언제 왔을까 아내가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내가 밤을 새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그래 혼자 왔어? 아이들은 그냥 당신이랑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할까 하고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등 뒤로 흘러내린 아내의 머리카를 가지려니 해주며 나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욕구가 강하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 잠시 가까운 곳에라도 다녀올까? 나는 차에 시동을 걸며 아내에게 물었다. 대답 대신 아내가 살며시 몸을 기대왔다. 나는 용문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앙상한 수목들이 드문드문 널어선 길을 따라 올라가자 바싹 말라버린 낙엽들이 아직도 길을 덮고 있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시킨 뒤 나는 아내의 입술을 더듬어 찾았다. 아내도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단내가 풍겨오며 아내의 가느다란 발이 목을 휘감아 왔다. 아내의 입에서 목덜미로 입술을 옮겨가며 나는 아내를 젖혀진 의자 위로 뉘였다. 가슴으로 손을 밀어넣자 아내의 살래음이 코끝으로 스며왔다. 아내와 나는 마침내 걸치고 있던 거추장스런 옷가시들을 벗어던지고 말았다. 햇살날에 하얗게 드러난 아내의 몸 이곳저곳을 나는 참으로 정성스럽게 애무하기 시작했다. 목덜미며 젖가슴, 발끝이며 손가락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애무하며 나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아내의 욕구를 확인하고 있었다. 드디어 아내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긴 격정이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욕구가 일시에 터져나오는 것일까. 아내가 몇 차례의 희열을 느끼고도 나는 밀착되어 있는 아내의 몸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그렇게 엎드려 있는 동안 또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일까. 몸을 밀착하고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도대체 언제 옷을 걸치고 여기를 빠져나간 것일까. 텅 빈 공간에 혼자 들어앉았다는 허전함을 미처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어찌란이 부셔왔다. 하얗게 쏟아서 내리는 햇살.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진 넓은 모래밭. 사막일까. 아니 그것은 분명히 사막이었다. 그런데 한물이 떼지어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딘지 앞으로 앞으로 달리고 있는 그들. 그들은 모두 전라의 여자들이었다. 긴 머리칼을 날리며 바람같이 달리고 있는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얀 속살을 내리쬐는 태양 아래 밝게 드러내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아내가 있었다. 여보 어딜 가는 거야. 그리고 옷은 왜 걸치지 않았어. 도대체 지금 어디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어? 제발 대답 좀 해봐 여보. 여보. 왜 모든 게 당신 뜻대로야. 난 안 가겠다고. 차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기서 결판을 내라고. 꿈결같이 들려오는 소리는 박씨의 부인이었다. 그새 꿈을 꾼 모양이었다. 나는 조쳤던 의자를 다시 앞으로 올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제 잠이 돌깬 상태였다. 소리는 박씨가 들어간 아파트 입구에서 나는 것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려고 애를 쓰며 바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박씨가 부인의 손목을 잡고 차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막 자다 일어난 것 마냥 불어오진 머리하며 아무렇게나 걸친 오브 아래로 드러난 얇은 옷차림으로 미루어 한 차례 난투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었다. 추운 날씨에도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느냐. 옹기종기 몰려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는 그들을 보고 나는 차문을 열고 나왔다. 이리와 글쎄 이리 오래도 한 대 더 맞고 싶어? 에이씨. 이걸 그냥 콸 어쭈 어딜 가려고 그래? 한 번 맞아 죽어볼래? 곱게 못 따라와? 이야 이야. 어느 순간 붙잡고 있던 박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박씨 부인이 사람들 사이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박씨가 펄펄 뛰며 날색해 손목을 다시 잡아 틀었다. 그 상태로 질질 끌려오며 박씨 부인이 커다랗게 울음을 터뜨렸다. 안 가.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가. 그간 내게 뭘 잘했다고 가자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소. 그러더니 커다랗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고 급기야는 박씨의 손이 한쪽 뺨으로 날아갔다. 이리 못 와? 나지막한 박씨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강하게 끄집어 당기는 머리채에 질질 끌려오며 박씨 부인의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차의 뒷문을 열어주며 앞자리의 운전석으로 바꾸어 앉았다. 차 안으로 부인을 밀어낸 박씨가 씩씩 끓이며 그 옆자리에 앉았다. 나 담배 한 대 주겠소, 이 형. 내가 빼앗은 담배를 입에 물고도 박씨는 화를 사기지 못해 씩씩 댔다. 자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제 출발해도 되겠지요? 눈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네요. 나는 차의 기여를 얻고 그 웅성그림 속을 벗어났다. 차가 막 출발하자 그저까지 가만히 앉아있던 박씨 부인이 차문을 열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차 세워줘요. 나 죽었으면 죽였지.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다시는. 정말 지긋지긋해. 여기서 이렇게 사는 날까지 살 거야. 그러다 혼자가 된다 해도 후회는 없어. 차 세우라고요. 차 세워. 그러자 막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부인을 박씨가 날쌔게 잡아들였다. 이게 정말 죽고 싶어? 으이그, 콰 그냥.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 창피한 줄도 몰라. 다 잊었어? 다 잊었냐고. 자식들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 자식? 나 그런 거 잊은 지 오래야. 그래 다 잊었어. 어쩔 건데? 난 그 집이 지긋지긋해. 정말로 늘 술에 저런 당신을 기다리며 사느니. 차라리 나보다 나이도 생각도 어리지만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 이건 진심이야. 어쩔 건데? 박씨의 손이 어느 결에 부인의 한쪽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죽고 싶어? 정말로? 그래 죽여주지. 죽여줘. 이형 차 잠깐 세워봐요. 이걸 아주 여기서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집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주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어. 나는 차 안에서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씁쓸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었다. 하얀 나신으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끝없이 달려가는 그네들 그 무리 속에 끼어 달리고 있던 아내의 모습들이 이리저리 얽히며 나를 괴롭혔다. 다들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잘못하고들 계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손지금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생각을 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흥분들 가라앉히시고 잘들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죠.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형, 이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네 남편들이 발바닥이 부르트게 그야말로 똥줄 빠지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뭔데 그게 다 마누라하고 자식새끼 먹여 살리자고 하는 짓 아니오. 게다가 내가 하는 일이란 게 공사장 쫓아다니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부지런히 몸뚱에 굴려야 하는 직업 아니겠수. 집 떠나 공사판 쫓아다니며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 난들 늦도록 잠자리에 누워있고 싶지 않고 마누라 궁등이 두드려가며 늑상 부리고 싶지 않겠냐고. 이젠 그 일도 나의 살 더 먹었다고 하루가 다르게 점점 힘이 겨운데 그래도 자식새끼들 낳아놓았으니 최소한 먹여 살리기는 해야 않겠수. 자식들을 보고 싶고 마누라가 그리워도 그놈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돌뱅이나 마찬가지로 살면서도 그런대로 잘 버티고 살아왔잖냐고. 그래 핑계라 할지 몰라도 힘들어서도 한잔 어떨 땐 늘 자극복에 몸뚱 아래 하나 미천뿐인 내 신세가 한심해서도 한잔 그러다가도 에이 이러면 안되지 술 좀 줄여야지 그러다 집에 와 마누라며 새끼들 보면 그래 참길 잘했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잖겠수. 그래 당신은 늘 핑계가 그랬어 당신 말 들으면 모든게 다 이치에 합당해 그래도 나는 당신이 밉고 원망스러워 죽겠어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세상이야 돈이 많아도 하루 세끼 돈이 없어도 하루 세끼 먹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일찍 귀가하는 서방 기다리며 반찬도 미리 준비하고 쉬는 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려도 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에 아빠랑 놀러갔다 온게 언젠지 기억이나 해? 그리고 뭐 힘들어서 자신이 철양에서 한잔씩 걸친다고? 그러면 난 늘 술과 살아야겠네 당신은 자신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지만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뭔데? 난 당신같은 남자 만나 그것밖에 안되는 생을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내 처지는 뭐 별다른 줄 알아? 우리 여기서 끝내 더 이상 당신이란 사람하고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날 줘? 그거 가정폭력이라는 거 알아? 법에 저촉된다는 거 아냐고 나는 맞고 살기도 싫고 당신이란 남자하고 이렇게 입시름하는 것조차 끔찍스러워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아 동영이 엄마 어느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남편이 시뻘게 살아있는데 젊은 놈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깐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어? 이젠 당신 말대로 술도 자세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먹다짐은 하지 않을게 동영 엄마 내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곰곰 생각하며 정말로 열심히 살게 마음 돌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어? 내 이렇게 빌게 급기야 박씨는 폭포수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엉엉 박씨의 눈에서 닭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온전대를 놓고 차 밖으로 나왔다 팔당호가 눈앞에 펼쳐졌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나는 뚝방에 주저앉았다 부부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머니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문에 들어서면서 과연 자신들의 앞날에 저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꾸면들 예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 세기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 땅의 남편들을 한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의 무수한 아내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견디기 힘들게 추위가 느껴서 자동차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감정이 다소 누그러진 듯 했다 박신은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고 앉아있었고 부인 역시 자기가 앉은 쪽의 창으로 바깥을 말없이 지켜보고 앉아있었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 타인이 끼어든다는 느낌이 거북스럽게 일어나기는 했으나 달리 별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고 나는 꺼두었던 시동을 켜고 다시 내강리를 향해 출발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그저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박씨가 말을 건네왔다 이 형 오늘 볼까 안 볼까 다 보여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흉보지는 말았음 좋겠구려 남들 사는 구경하면서 내가 사는 생활과 비교해보고서는 내가 사는 건 그래도 잘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수? 그리고 이렇게 동행해 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우리 언제 만나서 언젠가처럼 취하도록 아 아니지 우리 집에 오셔서 차나 한잔 합시다 박씨는 술 얘기를 하다 말고 옆자리에 앉은 부인을 의식하고는 얼른 차 한잔으로 말을 돌렸대 아닙니다 제가 동행해서 오히려 아주머니께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도 평온해 보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도 알게 모르게 고립해 있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원위만 집을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올라들 가세요 그럼 박씨에게 운전석을 물려주고 돌아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회색의 하늘이 펼쳐져 있다 아내가 과연 귀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동시에 욕실에서 막 머리를 감고 나오던 참인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왔어? 간단하게 말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오며 나는 최대한의 자세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헤어드라이어가 돌아가는 윙윙 그리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대 조금 전 아내의 곁을 지나 방으로 들어오며 맡았던 샴푸 냄새가 코끝에서 느껴지며 새삼 자신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남들이 들으면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한다고 얼마나 비웃음을 보낼 것인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추척할 수가 없다 아내는 자신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내 나태함 때문이라지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열버지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나의 단점들만을 드러내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비치는 것이 진정 사랑이 아닐까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바라다 보므로 해서 다인의 단점이며 모자란 점들이 눈에 박히듯 드러나 베는 것이 아닌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윙윙 그림이 멋도록 나는 아내를 향한 불만을 혼자 토로하고 있었다 당신 나랑 대화 좀 할 수 있어? 말린 머리를 가지려니 빗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을 걸었다 당신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이젠 나랑 대화조차 하기 싫은 겐가? 두어번의 독촉에도 아내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좀 더 언성을 높여 보였다 이 방에 당신하고 나하고 단 둘 뿐이야 내가 흑개비에게 말을 붙이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는 묻지 않겠어 단지 언제까지 그럴 건지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무언지 그 정도는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듣고 있는 거야 당신?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며 나와 등지고 앉아있던 아내의 고개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숙여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다 말이 없다 이번에는 내 음성이 좀 더 커졌다 그러자 숙여져 뜨는 아내의 고개가 내 쪽으로 향하며 낮이 가면서도 매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당신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당신이 알아서 추측하고 판단해 그리고 그 어떠한 결과가 내 앞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 이젠 나 좀 누워도 될까? 그래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오느라고 그렇게 피곤한지 나야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둬 이 세상의 숙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난 예전에도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소리 엄마 아니 영은아 내가 무엇을 그토록 잘못했는지 나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 당신 사랑하고 있어 이건 진심이야 아마 당신도 그건 알고 있을 거야 나 이렇게 빌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웅다웅하며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어? 당신이 원한다면 나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간의 모든 것들 다 잊을 수 있어 진심이야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고뇌하면서 보냈다면 당신 믿겠어? 나 이제부터 정말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어 영은아 우리 예전처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해보자 어? 나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는 아내 영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했으라도 아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까진 무릎을 꿇는 일 정도가 무슨 대수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남자만 나 여태껏 마음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어쩌면 경건하면서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겸허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마음조차 들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렸대 나는 내 진심이 제발 아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아내의 입에서 말이 떨어졌대 소리 아빠 아니 근제씨 이러지 마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내가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용서해 정말 용서해줘 이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용서해줘 나는 아내의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용서라 결국 아내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담배갑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아내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어떤 말이었을까 무어라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용서해달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담배를 두 개비나 태우고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아내의 방 제9회 여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거리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선물과 카드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며 나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았다 아내와 살아온 세월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 아내가 겪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내를 나무란다든지 억박지른다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슈퍼에 돌려 와인 한 병을 샀다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때문이었다 아내는 집에 있었다 아이들과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지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는 걸 보자 만지던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선 나는 아내가 만지다만 장식을 마저 만들어 걸고서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해도 다 갔는데 당신 언제까지나 내게 그렇게 차갑게 굴 거야? 당신 이러는 거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 마침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말이야 우리 오늘 저녁엔 대화 좀 했으면 하는데 당신 어때?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지 나는 당신과 할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보 영은아 이제 그만하자 난 당신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오직 내가 아는 거라군 난 그런데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아 당신 나를 아주 싫어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몇 밤만 자면 새 날이 밝아오잖아 우리 이쁜 아이들 생각에서라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날 좀 맞아주면 안 될까? 아내는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간 엄마 아빠 틈바구니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식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들 뭐 먹고 싶냐? 오늘은 아빠가 오랜만에 너희들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어디 진이부터 말해보아 우리 진이 뭐 먹고 싶은지 아니에요 아빠 엄마 좋아하시는 걸로 먹으러 가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면 저희는 뭐든지 좋아요 허허 녀석들 보아라 너희들 메뉴는 뻔하지 뭐 피자 먹으러 갈까? 당신이나 나나 아이들 식중대로 양보하사고 소리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야 된다며 난리를 쳤다 소리 엄마 지금 행복하지? 얼마나 예쁜 우리 딸들이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아이들이 엄마라면 껌뻑하지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야 얘들아 그렇지 않니? 맞아요 아빠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시고요 우리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콧날이 시큰해왔다 아내를 돌아다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다 같다고 본다면 아마 내색은 하지 않아도 아내 역시 눈가가 더움을 느끼고 있으리라 그래? 그럼 우리 오리고기 먹으러 갈까? 아빠 숨으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회는 못 먹으러 가고 오리고기나 먹으러 갈까? 싶은데 너희들 좋아? 네 네 딸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다시 아내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작은 일령님이 아내의 얼굴에서 일고 있었다 강릉 내 쪽으로 올라가다가 읍사무소 옆길을 끼고 돌면 오리고기를 돌판 위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옛집이 나온다 같이 일하는 최사장이랑 같이 와 본 적에 있었는데 기름기가 빠지게 비스듬히 바치고 구운 탓인지 담백한 맛이 그만이었다 특히 고기를 다 굽고 나서 노릇하게 돌판 위에 만들어 먹는 누룽지 맛이 일품이었다 그래 언제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봐야지 했던 것이었다 성탄절 분위기를 내느라고 나무에 꾸며놓은 꼬마 성구가 노랗게 반짝이는 정원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감탄을 하며 미처 차가 멈추기도 전에 서로 먼저 내리겠다고 야단이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성숙해 보여도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바윗들로 자그마하게 꾸며놓은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빈 연못 속을 들여다보면서도 신나는 기색들이다 바닥이 뜨듯한 널찍한 호란에 들어서자 입구 쪽에 있는 방에서는 닫힌 방문을 통해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여기 노래방 기계도 있나봐요 우리도 노래 부르다 가요 아빠 두 아이들이 마이크에서 울려나오는 노래 소리를 들으며 제잘 그리고 있었다 그래 그래 그러셨구나 소리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창도 넓어 탁 트이고 말이야 우리 술 한잔 할까? 난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좋더라 좀 웃어봐 기분 풀고 어? 오랜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외출한 딸아이들은 환하게 핀 얼굴로 제잘 그리고 있었고 아내도 나도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 운전해야 하잖아 술은 집에 갔으나 한잔해요 아내가 모처럼 기분이 풀린 얼굴로 환하게 말을 끝냈다 누룽지까지 시켜서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사귀네 방에다 몰아넣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신이랑 마시려고 사온 와인이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길라스랑 챙겨가지고 올게 와인이랑 같이 사가지고 온 치즈와 투명한 와인잔을 챙겨가지고 들어온 나는 아내의 상과 나의 잔에다 붉은 와인을 따랐다 당신 기억나 예전에 학부 시절에 말이야 써낸 소설로 학부사에서 원고료 나왔다고 경세방에서 나누어 마시던 와인 말이야 아주 맛있다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일 지나간 날들은 이렇게 늘 그리운 법인가 봐 그래서 다들 추억은 아름답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이고 말이야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 소리아빠 소리아빠가 그리워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 시절이 그리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소리아빠 아니야 미안하기는 다 내가 못나서 당신 마음 고생시키고 당신 마음 하나 단단히 붙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소리엄마 아니 영은아 우리 새해부터는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 잘해보자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어 정말이야 나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어 멀지 않더라도 좋으니 어디 바닷가에라도 갔다 오고 싶어 갑갑해 답답하고 아내는 특유의 웃음을 날리며 와인잔을 물거름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그럼 떠나자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 한 바퀴 돌아오지 뭐 그래서 당신 기분이 환해질 수 있다면 떠나면 되지 내일 내가 영업소에 가서 연말 정산할 것들 미리미리 전산 처리하고 올게 우리 연말에 떠나자 당신 말대로 이 갑갑하고 답답한 곳을 탈출하자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어때? 내 생각이 그리고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알지? 내 맘? 나는 아내의 얼굴을 끌어다 내 얼굴에 포볐다 뜨거운 액체가 울컥하고 목구멍을 넘어왔다 아내와 바닷가로 떠나기로 약속하고 난 뒤 며칠 동안 나는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보냈다 덕분에 성탄소년이 하루 전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출발할 수 있었다 아빠, 저기 보세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엄마,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려나 봐요. 그쵸? 그러게 참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나보다 너희들 좋으니? 눈도 내리고 여행도 떠나고 당신도 괜찮지?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좀 불안해서 운전 조심해요, 여보 앞만 보고 운전했으면 좋겠어 아내의 얼굴에서도 불그스름하게 설레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이 내려서 조금 불안감은 있었지만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사실로 나야말로 설레고 있었다 집을 출발할 때 희끗희끗 날리던 눈은 톨게이트를 벗어나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고도 그칠 줄 모르고 날리고 있었다 아내가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딸아이들의 부산스러움에 어울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정경에 같이 몰입한 듯 셋이 제잘거리는 얘기 소리가 차 안을 울리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채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얀 눈의 세상을 조심스레 달리며 나는 아내와 보낼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며 대관령 고개를 넘었다 오후 늦게야 강릉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해물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아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딸아이들 소원대로 노래방을 찾아들어 한바탕 같이 놀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소리 엄마 우리 오랜만에 칵테일 한 잔씩 할까 그나마 떠나던 여름휴가를 다니지 않는지도 3, 4년이 된 것 같지 당신 여행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변변히 여행다운 여행을 같이 떠나지 못했어 미안해 사는 게 그렇지 마음은 뻔한데 맘먹은 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하여간에 정말 미안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무슨 일을 해주라도 나 돈 벌 거야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말이야 알아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해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대한민국 남편들 중에 자기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남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 잘할게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당신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앉았다 해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다성하게 지낼 수 없을까 나 당신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소리엄마 아내는 둘이 마주 앉아있는 커피숍의 창밖을 말없이 내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할 듯 입을 달싹거리는가 하더니 이내 굳게 다물어 버리는 것이었고 아내에게서 더 이상의 무슨 말을 얻어내기란 힘들다고 판단한 나는 아내와 함께 커피숍을 빠져나왔다 강릉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숙소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아내가 포장마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보 우리 저기 들어가서 맑은 술 한잔씩 하고 갈까 옛날 학교와 포장마차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래 그러지 뭐 나도 그러고 싶었어 몸도 마음도 허전하고 날씨도 어지간히 쌀쌀하고 당신 먼저 들어가 나는 포장을 들어주며 아내와 나란히 들었었다 꽤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포장마차는 실내 못지않게 뜨뜻한 기운이 느껴져 왔다 포장마차 안쪽 기둥에 매달아 놓은 14인치나 될까 한 TV를 보고 있던 마흔 이쪽저쪽으로 보이는 남자가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왔다 자리에 앉아 자리 밑에 전기온도를 깔아둔 모양으로 온돌방 아랫목같이 뜨끈뜨끈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다 여기다 전기온도를 깐 모양이지요 아주 좋은데요 당신도 좋지 음.. 안주는 뭘로 할까 안주요? 싱싱한 산오징어 어때요? 잡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라 물이 아주 좋거든요 어떻게 그걸로 해드릴까요? 청아 한 병을 식히고 오징어를 잡는 동안 나는 나란히 앉은 아내의 손을 잡아다 끓었다 손을 보면 살아온 세월을 짐작해낼 수 있다고 하던가 두 손 안에 잡힌 아내의 손은 여전히 작으면서도 또 다른 낯선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다 오징어 회를 안주삼아 청아 한 병을 다 마실 즈음 아내의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며 술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여보 나 참 밉지? 당신 마음 하나 편하게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긋나긋하지도 않고 우리 어쩌면 잘못 만난 건지도 몰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에게는 나 같은 여자보다 좀 더 다소곳하고 당신만 바라보는 여자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야 솔직히 당신이 나를 끔찍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당신이 딴 것을 바라보지만 않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 사랑할 수 있어 진심이야 아니 나는 소리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만약에 내가 딴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 어떡하겠어? 난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사랑하며 다른 욕심 없이 살아가고 싶어 당신이 믿건 아니건 내 진심은 그래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안 그래? 소리 엄마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쁜 아이들 생각하며 서로 위에 가며 그렇게 살자 응? 나 새해부터 정말 열심히 뛸 거야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소리 아빠 후 나 술 한잔 더 마셔도 될까? 여기 술 한 병 더 주세요 그래 마셔 오늘은 내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말 다 들어줄게 나도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고 싶어 나도 알고 싶다고 후후 그랬어 소리 아빠?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글쎄 뭘까? 같이 넓어 간다는 거 거리에 서면 혹은 공원에라도 가게 되면 은백의 노 부부가 다성하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내 맘을 아프게 해 그럼 우리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지 안 그래? 그런데 마음이 왜 아파올까?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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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우습지? 후후 우습지? 소리 아빠 나는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불빛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 무엇을 하든 미치지 않고 쓰는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하던 말 더구나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그렇다고 말이야 나 글 쓰고 싶어 굳이 누군가가 내 내면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신경 쓸 만큼 정신적 여유가 내게는 없어 미안해 소리 아빠 당신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당신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왔댔어 남들 다 다니는 문화광사도 당신이 싫어해서 다니지 못했어 그랬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는 줄 몰랐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절실했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 미안할 필요 없어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아니라고 당신이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었겠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진심이야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그냥저냥 살며 반백의 인생을 맞이하고 보냈겠지 그러다 말년을 맞이할 테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당신이 일생을 마감한다 해도 늘 당신을 기억해줄 아이들이 있잖아 그게 어떻게 낭비라고 생각해 물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수만 있다면야 거기에서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어떻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 안 그래 소리 엄마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게 사치나 허영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지 후후 그래 그렇게 생각한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뭐 아니야 내 말댓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날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나는 목구멍에서 울컥하고 취미를 오르는 것을 사귀라고 애를 쓰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래 좋아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내버려 둔다는 게 도대체 뭔데 누구를 만나근 어디를 가근 또 몇 시에 귀가하근 아예 나몰라라 내팽개 쳐 두라는 말이야 그거야 그런 거야 아내의 눈가가 파를들 떨리고 있었다 난 가끔씩 당신이 국문가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정말로 내 얘기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당신이 내게 하는 행동들이 당신 나름의 사랑법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게 부담스럽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나 아무 때고 여행 가고 싶고 밤새워 미친 듯이 글만 쓰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책만 읽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당신들을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래? 여행이야 나랑 같이 다니면 되고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거야 당신 자유지 안 그래? 나는 당신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만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당신이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이었어? 원, 사람도 참 그게 무엇 그리 힘든 일이라고 아내의 말 뜻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나는 그렇게 가벼이 넘기려고 애를 쓰며 말을 꺼냈다 그게 무엇 그리 힘든 일이라고? 후후 그렇지? 당신이 볼 때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게 그렇듯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 소리 엄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이 점 마시고 우리 바람이나 쐬다 들어갈까? 사실 나는 아내의 입에서 나올 그 다음 말이 조금 두렵기도 했다 그런 반면 나 자신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했다 정작 아내의 입에서 다른 말이라도 나온다면 과연 나 자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다행히도 순순히 따라 일어서는 아내와 함께 포장마차를 나온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바닷가로 갔다 좋지? 당신 추워? 추워도 바닷가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안 그래? 음 말이야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만들 여기다 다 놓아두고 가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 나 더 잘할게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해지도록 노력할게 소리 엄마 어?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내 곁에서 멀어서 바다를 향해 뛰다시피 달려들고 있었다 아 아 아 어두운 겨울 바다에 아내의 외침이 파도 소리와 어울려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망연히 아내의 무너지듯 주저앉은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뼛속까지 아려울 텐데도 아내는 주저앉아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 아 소리 아빠 소리 아빠 소리 아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차라리 그만 그만해 영은아 내가 볼 때 내가 얼마나 더 인내하고 견뎠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줄까 그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미치기 직전이라고 와 내가 질러대던 소리는 종래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야릇한 음이 되어 새어나와 바닷물 소리와 어우러져 컴컴한 바다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우리 오늘 밤 막둥이 하나 가실까 당신 어때 누가 알아 혹시 또 같이 목욕 갈 아들놈 하나 볼는지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볼래 서영은 사랑해 사랑한다고 들었지 하늘도 듣고 바다도 듣고 모래알들도 다 들었을 거야 영은아 끝끝내 아내의 반응은 내가 바라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거칠게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다 아내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그러나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아내의 입술은 꼭 담은 속의 그것마냥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짝 하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휘청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내가 모래사상 위에 곤두박질 지듯 쓰러졌다 조만치 밀려나갔던 바닷물이 다시금 밀려오며 쓰러진 아내의 발목으로 차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차마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모래사상에 쓰러져 있던 아내의 영혼이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래 그래요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때리는 편이 훨씬 편하네 날아가 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내 눈치나 살피는 당신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힘들고 숨막히게 하는지 알아? 속이 후련해? 그렇담 날 더 때려줘 정말이야 소리압박 미안해 미안해 영혼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 다 감수할 수 있어 나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 춥지? 우리 그만 가자 당신이 누구보다 내 맘을 잘 아는 당신이 너무 내 맘을 몰라주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만 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숙소로 정한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렇잖아도 주위를 잘 타는 아내의 입술은 파랗다 다못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돌돌 떠는 아내를 아이들 옆에다 놓이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밖으로 나왔다 얼근하도록 마셨으나 술이 좀 취할 만도 하련만 너무 말짱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차라리 술이라도 취했으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내에게 그간에 품고 있었던 못다한 얘기들이며 풍염을 늘어놓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강원도로 오는 동안에 그리고 와서 느낀 확실한 점이 있다면 그건 아내와의 확연한 거리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순간의 허탈함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 영은아 우리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20대의 발라라든 너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제 20년을 함께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내가 내게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을까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말이야 나는 엉망으로 취해보고 싶었다 늘 아내가 조심스러워서 행여 아내 영혼이 싫어할까 조바심을 내던 나를 과감하게 버리고 싶어졌다 다시 포장마차로 가서 아내와 앉았던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24시 코너에서 아내와 같이 마시겠다고 생각하며 캔 맥주를 서너 개 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붕붕거리는 느낌이 들며 정신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야 소영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잘난 여자야? 너는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구나 아 맞아 우리 마누라 너무 고상해서 그런 드라마 따위는 잘 안 보는구나 난 그걸 깜빡했지 뭐야? 아님 너는 동네 여자들 얘기도 안 듣고 사냐? 크크 하긴 그것도 그러네 우리 마누라님 너무나도 고상틱에서 그렇게 어울릴 일도 많이 없겠지만 설령 모여 앉았다 해도 그런 이바구는 안 하나 보지? 남들 얘기 들어봐 지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손길 한번 더 닦게 하려고 가전짓들을 연출해 낸다는데 말이야 야 소영은 너도 나한테 한 번쯤 그래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아무리 지 잘난 여자라도 지 남편 앞에서는 다 벗어던진 태초의 이버가 아니겠소?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얼추 알고는 있지 나 말고도 더 젊고 싱싱한 백마탄 왕자 나리가 있는데 나 같은 빈털터리한테서 마음이 떠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지 그럼 그렇고 말고 나 당신 이해해 당신이 원하는 생활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젠 당신을 놓아주고 싶어 정말로 당신이 원한다면 후 하지만 지켜볼 거야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정말로 지켜볼 거라고 정말로 야 야 서영은 지켜볼 거라고 정말로 나는 누군가 내 얼굴의 눈물을 닦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또한 누군가의 팔이 내 어깨를 감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손길이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심한 갈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직도 창밖이 어두운 시각이었다 옆을 돌아다 보는 순간 아내의 눈길과 마주쳤다 아내의 악가슴이 불어 헤쳐져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여태 안자고 있었던 거야 나 물 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맡의 물주전자를 나에게로 밀어주었다 나는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다 어 시원하다 고마워 그런데 당신 왜 안자고 그러고 있었어 나 술 많이 취했었지 당신에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때문이야 그렇담 미안해 나도 나 나름대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줘 어? 많이 속상했어? 정말 미안해 자 우리 찾아 아니 내가 당신에게 그토록 스트레스가 쌓이게 했다면 정말이지 미안해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지 우리 아니야 다음에 얘기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오려고 하던 말이 무엇이었을지를 나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정말로 내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며 나의 목을 죄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도 나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웠다 당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아내의 몸을 더듬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아내의 최치였다 아내가 팔을 뻗어왔다 가느다란 두 팔이 목에 감기는 걸 느끼며 나는 아내의 몸을 애모하기 시작했다 말랑거리는 저 가슴에 얼굴을 받고 오랫동안 아내의 죄치를 흠신 들이켜도 보았고 소라 껍질 마냥 작고 신비스럽게 생긴 귓바퀴에 혀를 넣고 돌려도 보았다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내의 몸 여기저기를 부드럽게 애모하고 있었다 드디어 서서히 아내의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저만치 누운 아이들의 신경이 가면서도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몸을 달구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의 입에서 격정을 이기지 못한 거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한다 영은아 사랑한다 우리 이렇게 마음 변하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살아나가자꾸나 정말 사랑한다 영은아 정말로 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내내 끊임없이 텔레파시를 아내에게 보내고 있었다 당신 좋았어?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새 창밖이 훤한 것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렵게 어렵게 여행이랍시고 떠나왔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겠지 어디 가까운 항이라도 찾아가 볼까 지금 나가면 물때가 지났으려나 어때 당신 좋아하는 회라도 실컷 먹고 가야지 눈 온 뒤라 날씨가 말도 못하게 추울 텐데 그냥 아이들 일어나면 바다 구경이나 시키다 가요 그리고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할 테고 어제만 해도 지출이 많았을 텐데 그럴까 그럼? 그러지 뭐 그리고 말이야 나도 증권이나 할까 봐 가만히 보아하니 말이야 성함이가 생각지도 않게 주식에 아주 박더라고 아이들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랑 내 운전자 보험 모두 해약하든지 아님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쉬운대로 소액이라도 가지고 시작해볼까 해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반대한다고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해봐요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 집안에만 갇혀있는 내가 듣기에도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았어 차라리 나도 무언가를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책만 보고 글만 쓸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젠 나도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 해보고 싶어 당신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아니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소리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낳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쁜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는데 난 당신이 지금처럼 집에만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무능한 남편 만나서 당신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새해부터는 정말이지 열심히 뛸 거야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믿어 줘봐 그리고 돈 번다는 생각 그리고 돈 번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말고 글만 쓰도록 해 알았지? 어쩐지 말이야 앞으로는 뭐든지 술술 잘 풀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어? 소리 엄마 말 없이 듣고만 있는 아내를 힘줘 안으며 나는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다 잘 될 거야 새해부터는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러고도 아내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걸 다 체념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속을 다지며 나는 일찌감치 숙소를 떠날 준비를 했다 간밤에 늦도록 웃고 제살되던 딸아이들조차도 피곤하지도 않은지 일찌감치 일어나 부지런을 떨어댔다 출발할 때 생각했던 정동진에서의 해도지를 맞이하겠다던 계획도 물때 맞춰 일찌감치 대포항에 나가버려던 것도 하나같이 뜻대로 하지 못하고 강릉을 출발하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좋아하는 회를 실컷 먹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운했다 엄마의 식성을 닮아 회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서운한 눈빛이 선현했다 가다가 산 오징어라도 사먹이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막 출발하려는 찰나였다 저기요 잠깐만요 아저씨 오늘 아침에 막 잡아올린 건데 똘이야 날라오 네 싸게 드릴게 일단 한번 와보시오이 월매나 싱싱한지 머리에 커다란 달아를 인 할머니가 차 앞에 막았으며 다급하게 묻고 있었다 회고 뭐고 할머니 그러다 다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이거 빨리 치우고 갈려다가 그만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라 아그들도 먹이고 할라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거구만이라오 아주 싸게 드릴게 아주 또리를 하라오 글쎄요 군대 간 막동이놈이 휴가를 왔다가 들어가는 날인데 가진 게 없으이 아주 싸게 아주 거저 줄 테니 다 사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네 분들께 약한 아내가 은근한 눈빛을 보내며 강요를 한다 나도 늙은 노무를 떠올리며 값을 물어보았다 가리비가 큰 놈으로 대여섯 개 낙지에 산 오징어가 또 몇 마리 꼼지락 끓이고 있었다 노인네의 눈빛이 하도 간절하기도 했거니와 그 좋아하는 회 한 접시 푸짐하게 먹이고 떠나지 못해 마음이 아파오던 생각을 하며 대충 값을 정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여관 주인도 아는 노인네인 모양으로 쉽게 떨이해 준 것이 고마운지 두말 안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앞장을 섰다 와 아빠 정말 싱싱하다 그쵸? 언니 이거 좀 봐 아직도 꼬무락 끓이네 아빠 엄마 이거 좀 봐요 가리비살이 꿈틀 그리는 것 좀 봐요 그러게 와 맛있다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지니야 정말 맛있지 어?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던 것이 아침 김에서 먹어도 배가 불러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너희들 많이들 먹었냐? 소리 엄마 실컷 먹었어? 이젠 슬슬 겨울바다나 감상하면서 내려가면 되겠지? 딸아이들의 내내 하는 합창을 들으며 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겨자빛 노란 모자를 쓴 아내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도로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바다를 보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밤 바닷가에서 있었던 아내와의 일이 떠올라 가급적이면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 역시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바다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엄마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요 왜 바다는 겨울바다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여름바다가 훨씬 좋은데 헤엄도 칠 수 있고 바닷가에서 야영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냐 진이야? 너도 그렇지? 어 아니 난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가 더 좋아 여름바다가 화려하고 낭만적이라면 음 겨울바다는 여름바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겨울바다만의 멋이 있다고나 할까? 하여튼 나는 시끌벅적한 여름바다보다는 조용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겨울바다가 훨씬 좋아 엄마 엄마도 그렇지요? 와 우리 지인이 뭘 좀 아는데? 글쟁이 기질이 보이는걸? 엄마도 겨울바다가 더 좋아 소리가 좀 서운하겠지만 아내도 좀 놀란 눈빛이다 내가 고향이 부산인 아내로부터 여학교 시절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면 거의 빠뜨리지 않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바다 이야기다 그것도 겨울바다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곤 했다 겨울비가 오고 난 뒤의 해운대 백사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시심이 떠오르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비에 휩쓸려 말끔히 정돈된 모래사장을 아무도 밟지 않은 순수한 천여지를 밟는 기분으로 한 발자국씩 흔적을 남기며 걷다보면 바닷가에 다다르게 되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한없이 바라보고 섰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생인 지니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아내나 나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큰아이보다도 둘세인 지니가 또 생각도 깊고 감성적인 것이 아내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마냥 닮은 모양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바다가 시야에서 멀어지며 미시령으로 올라섰다 오는 길은 갈대와 달리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자고 하자 미시령이 좀 더 가파르지 않겠느냐며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왔다 눈이 온 끝이라 미시령이나 돌갈령이나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일 테고 차라리 올 때와는 다른 풍경이나 감상하고 가자고 나는 미시령으로 차를 몰았던 것이다 미시령으로 접어들자 우려했던 대로 도로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도 내년쯤에는 스키장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여유 있으시다면요 그래 맞아 언니 우리 친구들 다들 스키장 갔다 왔대 나도 가고 싶은데 아빠 우리도 가요 네 앞이고 옆이고 바짝 붙어있는 차들마다 꼭대기에 스키장비를 올려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들 TV에서 그것도 못 봤니 핵여사들이 노숙하는 모습들 말이야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신문지 몇 장으로 밤을 지새는 모습들이며 하루 한 끼 제공되는 무료 식사를 하겠다고 길게 줄을 선 모습들 말이야 죄송해요 아빠 아냐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빠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솔이도 진이도 엄마 말 이해하지? 네 네 엄마 아냐 새해부터는 말이다 이 아빠가 열심히 벌 거야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스키장도 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구나 솔이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인에서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빌어주렴 아빠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말이다 알겠니 우리 공주들 네 아빠 미시령 고개를 넘어 경춘 가두를 달려오는 내내 나는 새로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새로운 모색 그렇게 아내와 바람같이 강원도를 다녀오고 난 후 난 새로운 무언가를 모색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미시령 고개를 넘어오며 아내가 내게 하던 말 맞다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꼭 구불구불한 고갯마루 같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볼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어물쩍거리는 동안 해가 바뀌었다 그러나 자본도 없고 뚜렷한 능력도 없는 마흔 둘의 남자가 명함을 들이밀만한 곳은 어디에고 없었다 후세 산업을 창업한 정모 사장 같은 이는 마흔을 훨씬 넘어서 벤처기업가로 변모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마침내 나는 아내의 의견을 10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외면하려 했던 주식적으로 눈을 돌리기로 마음을 굳히고야 말았다 잘 지냈냐? 이 형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먼저 안보전하라도 드려야지 이 나쁜 놈아 그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냈냐? 그래 오랜만이다 너야말로 이 형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으면 가끔 찾아오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까마득히 연락을 하네 에라이 그래 오늘은 어쩐 일이냐? 성함이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나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을 죄고 있는 탓이었다 그래 그동안 별일은 없고 제수씨도 잘 있고 그래 이마 아주 잘 있다 내 염려 덕분에 너도 그간 별일 없었고 별일이 있을 턱이 있냐 누구처럼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기를 하냐 바가지 긁을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기를 하냐 거저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짜식 그러게 남들 장가 갈 때 넌 뭐 했냐 인마 그렇다고 남들 다 달고 사는 거 너만 안 달린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떡할 거야?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너도 큰일이다 큰일 그 여자는 그러고 나서 전혀 연락 없냐? 차라리 이혼이라도 한다면 몰라도 야야 근재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 어쩐 일이냐 진짜 뭐 특별한 일은 없고 너 요즘도 주식하냐? 나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 좀 도와줘라 어? 보험으로 밥 먹고 살긴 애진작에 그런 거 같고 나도 소액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안 될까? 아니야 안 될 건 없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지 뚜렷한 정보나 지식 없이 쉬 달려들었다가는 백이면 백 빈털트리로 손 들고 나가는 게 주식이고 보면 어떻게 가벼이 하라 말하라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 그래 그렇다고 하자고 그렇지만 넌 잘 해내고 있잖냐 너 하는 대로 따라만 하자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글쎄 그렇다고 해도 난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다 애 나야 딸린 자식도 없고 누군가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 보니 잃어도 그만 벌어도 그만 별 부담이 없다지만 너야 어디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가정이라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본다면 무엇보다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 그게 내 생각이야 알겠냐? 알겠지만 주식은 그야말로 있어도 그만 올 한 해 그래, 알았어. 나는 성아미와 통화를 끝내고 강릉으로 떠나기 전에 받아 두었던 아이들 보험이며 내 운전자 보험의 약한 대출금을 들고 성아미를 만나러 나갔다. 우선 이것밖에 마련을 못했어. 너무 소액이라 어떨지 모르겠어. 계좌를 쳤는데도 눈치가 보일 것 같고 말이야. 눈치는 무슨 1천만원 미만 계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선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그것만 있으면 돼. 보험회사에서 직접 입출금이 안 되니까 연결계좌를 만들어줄 거야. 입출금은 그리로 하면 될 터이고 뭐 또 궁금한 거 있냐? 성아미와 같이 가서 보험회사의 계사를 트고 돌아오며 나는 다시금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으니 새해부터는 정말로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보던 신문을 경제지로 바꾸고 성아미가 시키는 대로 홈트레이닝을 신청하고 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 CD를 깔았다. 사이버 그레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지 않냐? 뭐 객장에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니가 원하는 게 장기 보유 보다는 단기 투자를 원한다니까 집에서 조용히 혼자서 해봐. 종류? 그야 한컴이라든지 다음과 같은 인터넷 관련주도 괜찮을 거고 증권주들도 괜찮다고들 하더라고. 음 리눅스 열풍이 불어대니까 그쪽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 말이야. 나야 가방끈이 짧다지만 너야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보다는 훨씬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한쪽으로 몰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이 오르기를 꾸준히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대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 굳이 엘리트의 파장이론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어. 아주 부실주가 아닌 담에야 말이야. 또 오르면 그 다음엔 한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단기간에 수입을 올리려는 거라면 오르는 기미가 보임과 동시에 언어선에서 밀련없이 던지라는 거지. 오름과 동시에 내리는 게 주식이거든. 하여튼 내가 백날 얘기해보았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뜰 테고. 우선 내가 해보아.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고. 건투를 빌어. 나는 성함이야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되뇌며 하룻밤을 새웠다. 아내와 아이들의 걱정을 인 시선을 느끼며 월요일 아침을 기다렸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 여덟 시 전부터 나는 컴퓨터를 켜고 앉았다.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외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잘 다녀와. 그래 당신에게 당신만의 세계가 있다면 이젠 내게도 몰두할 무엇인가 생긴 것 같아. 언젠가 당신이 내게 잘못을 사과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 날이 있을 것이야. 믿어. 잘 다녀오라고. 나는 등 뒤에서 다치는 문소리를 들으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시작을 하기 전에는 까진 남들 다 아는데 남들 못하랴 하는 심정이었던 것이 막상 이제부터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자 도무지 언어 주식을 얼마에 매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선 성감이가 얘기했던 대로 사이버 전광판에 관심 종목을 등록시키고 주가의 오르내림을 지켜보기로 했다. 두어 시간이나 그렇게 지켜보고 앉았을 때였다. 핸드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대. 그래 반갑다. 어쩐 일이냐? 그렇지 않아도 내게 전화를 좀 해볼까 하던 참이었어. 야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다. 잠깐세에 얼마가 오르고 내리는지 말이야.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그렇지만 이왕 하길로 마음먹었으니까 한번 잘 해보아. 그렇잖아도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이 형님이 전화를 하지 않았겠냐? 눈 딱 감고 내가 말하는 종목 세 가지만 사보아. 장이 시작되고서부터 한 30분 정도 되기까지가 가장 가격대가 높이 책정되는 때고 그러고 나면 쭉쭉 빠지기 시작해서 오전장이 끝나거든.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또 한 번 반짝하다가는 대개의 주식은 횡보하거나 가격대가 꺾여서 장을 마감하는 법이니까 그런 점도 늘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종목들을 당장 주문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사라고? 그 얘기지? 그래 맞아. 그리고 주문 체결되면 바로 내게 연락을 해. 알았지? 오케이 고맙다 성함아.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성함이가 정해준 종목들을 유의해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오전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마침내 나는 매수 주문을 낼 수 있었다. 코스닥은 매수를 원하는 주문대보다 조금 높게 주문을 내야 쉽게 주문 체결이 되거든. 그것도 잊지 말고 하던 성함이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매수 주문을 내었다. 그러나 오전장이 끝나가도록 주문 체결이 되지 않는 채 장이 끝나고 말았다. 보충 수업을 받으러 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일찌감치 차려두었던 아침 식사를 한술 뜨고 난 나는 그저야 아내의 부재에 새삼 신경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살았었다가는 나타나는 것일까.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우도록 혼란스러운 머리를 어쩌지 못하고 있던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내의 공책을 떠올렸다. 그래 맞아 내가 왜 그걸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그동안 훔쳐본 걸 알아버린 것일까?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던 아내의 공책은 소파 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장롱 속이며 문갑 속, 차단스, 심지어 쌀통 속까지 샅샅이 뒤져도 그 파란 노트를 찾아낼 수가 없었고 마침내 허탈해진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새 장이 시작되어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체결 조회를 클릭하자 주문 낸 주식 중 두 가지가 체결되어 있었다. 나 두 가지는 체결이 됐거든. 이제 어쩌지? 그런데 사자마자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이고 짜식. 아 그래가지고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그래? 그거 기관이나 큰손들이 물량 확보 위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깜빡 넘어가는 게 개미들이고 개미들 중에서도 그 묻지마 투자를 하는 소위 아줌마 군단이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아. 아마 한 컴은 상한가를 칠 거야. 그러면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끝 비실거리다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서너 분은 연달아 상한가를 칠지도 모르고. 또 설령 내린다 해도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절대 성급히 처분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믿어볼게. 대신 주가가 오르면 내가 술 한 잔 살게. 전화를 끊고도 주가는 계속 내리 곤두박쥐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반신 반의하면서도 나는 차마 성함이의 말을 저버리고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없었다. 내가 산 가격에서 거의 2천 원이나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매도 주문을 내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장이 끝나기 20분을 남겨놓고 상한가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얼떨떨한 기분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떠냐? 내 말 맞지? 그나저나 첫날부터 홈런을 날렸으니 한 잔 사야겠다 정말? 한 돈백만은 남았지? 그렇게 나는 아내의 방황으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내 마음을 주식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무엇보다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장이 끝나면 한숨사고 일어나 역시나 컴퓨터 앞에 앉는 일이 되풀이 되는 날들이 반복되어졌다. 그동안 아내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자취가 궁금하면서도 나는 드러내놓고 아내의 행방을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으려니와 아내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간간히 주식은 잘 돼가냐고 아내가 물어오기도 했지만 대개는 아내나 나나 주식에 관한 한 그다지 화사에 올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썼다. 단지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경제며 시사에 별 관심이 없던 아내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 같으면 예사로 의보와 지나칠 뉴스에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던 시간을 할애해 경제주를 뒤적거리기도 하는 것이어서 일변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아리대지기도 했다. 당신 걱정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주식 팔아 치우고 보험이나 다시 했으면 좋겠지? 그럴까 차라리? 그러나 아내는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내오는 것이었고 나는 내면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 운 좋게도 한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난 뒤로는 벌기보다는 일련일이 다반사였고 일주일을 못 가 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후회의 감정을 스멀스멀 느끼고 있었다. 막 계좌를 틀 무렵이 미 그린스푼의 금리 인상설이 돌고 있던 무렵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스닥 시장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증시사상 유례없다는 대폭락의 장에 들어서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잘해봐요.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나 나도 내 일을 시작했으면 해요. 글을 쓰든 일을 하든 나도 어딘가에 몰두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해도 당신이 나도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언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방해한 적 있었어? 안 그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적 대꾸를 하면서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천렁하게 무너져 내리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대. 왜? 어디 알아본 데는 있고? 나는 그냥 당신이 집에서 글이나 썼으면 좋겠어. 내 곁에서 말이야. 그럼 만약 일을 한다면 어디 알아볼 데는 있고? 아직은요. 하지만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볼 데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마누라. 누가 체가면 어떡하나 그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싱겁기는. 당신 마누라 머리카리 히끗히끗한 중년 부인이라고요. 체가기는 누가 체간다고? 차라리 체갈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말을 받으면서도 나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아내의 반란. 그것은 정말로 아내의 반란이었다. 내게 있어 아내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느낌은 허전함 그 자체였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내게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바라면 그 무엇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아내 스스로가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당신 그 말 기억해? 언젠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이 내게 해준 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은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나는 당신이 내게 그 말을 해준 일에 여지껏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 당신이야 물론 나보다 더 잘 기억하리라 믿어. 어때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하시오. 아마 오대산 계곡을 오르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지만. 맞아. 그때 당신이 학회지에 실을 소설 한 편을 청탁받고는 난생 처음으로 소설을 쓴답시고 무척 부담스러워하던 것도 기억이 나. 우리 다시 한 번 오대산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앉아 추억이나 느끼다 올까? 그때 당신이 이런 말도 했었지. 여자는 자기 인생만 책임지면 되지만 남자는 자기 인생뿐 아니라 남은 인생도 책임져야 한다고. 그래서 두 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그 단계가 찌익게 깔린 한여름의 새벽.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끌며 오대산 계곡을 끼고 돌아 오르고 있었다. 월정사를 거쳐 중대사를 지나 정멸보궁으로 가는 내내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아내도 나도 한참 꽃다운 20대의 나이였다. 그때 들려준 아내의 그 말들은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내게 그나큰 충격이었다.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이 힘들기는 해. 하지만 나 잘하고 있잖아. 폭락이 호재일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나야 장기 보유가 아니라 철저히 그날 사고 그날 파는 입장이라 크게 먹지는 못해도 반대로 크게 잃을 일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언제 단둘이 조촐하게 오대산이나 다녀올까? 당신은 어때? 기관들이나 큰손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 된다 싶을 땐 잠시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했어. 언제 떠날까? 아내의 입가에 잔잔하게 번지는 미소를 보며 나는 아내와 나란히 오대산을 오르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랬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아직은 좀따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었다. 당신 아직 내 실력을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한 번 두고 보아. 대박 한 번 터뜨리고 말 테니까 말이야. 그때 가서 여보 어쩌고 하지 말고 미리 잘해. 알았지? 나는 아내 얘기가 아닌 나 자신에게 다짐이나 하듯 말을 하고 있었다. 정말 잘해보고 싶어. 당신 빌어줘. 당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래 우리 조금만 참자. 당신 나만 나 여태 고생하고 살아온 세월들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고 또 다졌다. 그러나 삶에 있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란 그야말로 월가에 내려오는 말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기보다 더 힘든 일이라 할 것이었다. 대폭락의 장은 기술적 분석이니 엘리어트의 3판이 5판이 하는 파동이론이니 하는 것들을 끌어다 댈 수도 없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과 새롬에 물린 투자원금은 하루를 자고 나면 머리끝이 쭈뼛할 정도로 날아가고 있었고 주가는 끝을 모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런 장이 연이어졌고 나는 점점 자신을 소절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 왜 안 나가? 요즘은 누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 보지? 아니면 내 몰골이 하도 가엾어서 자중하는 건가? 어때 기분이? 잘 벌시는 못해도 그나마 착실히 다니던 보험에서 그만두게 하고 무릎 꺾어 방 안에 들어앉혀놓은 심정이 왜? 보험에서 그만둔 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냐고 따지지 그래. 직접적으로야 당신이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니까 내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지만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당신 그거 아냐고.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열혈이 못 가 투자원금의 3분의 1이 날아가버리고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물린 투자금이 하루하루 날아가는 현실을 두 눈 멀뚱이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다. 성함씨 말처럼 차라리 손절매해요. 그렇게 애태울 거면 아니면 전에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지 말고 다른 일을 보든가. 그러다 당신 정말로 망가지겠네? 건강이 우선하고서야 돈이 있는 거지. 돈 때문에 건강을 헤쳐서야 되겠냐고요. 그러나 나는 차마 손절매를 할 수가 없었다. 성함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술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차마 아내나 성함이에게 조차 말할 수 없을 이 만치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탓이었다. 매일 조금씩 팔아 미술을 메워오든 어느 날이었다. 정권사에서 일찌감치 전화가 왔고 나는 마침내 우려하던 사태에 접했다. 안녕하세요. 미수금 있으시죠? 오늘 반대매매 나갑니다. 그렇게 나는 투자금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다. 반토막이라. 후후 나는 웃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소리 아빠 됐어. 당신 작년 이맘때 생각 안 나? 일동 하와이로 온천욕 가다가 괜히 내리막길에서 접속사고 낸 거 말이야. 보험 처리하기 싫다고 해서 현찰로 백만원 날리고도 우리 차는 우리 차대로 돈 들여서 또 고쳤던 일 말이야. 그때 당신 뭘 했어? 혈압 올리는 나더러 뭘 했냐고. 가벼운 접속사고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되레 날 다독거려줬잖아. 어쩌다 부딪힌 차가 비싼 차라 견적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또 그만큼 벌면 되지 않냐고 그랬던 거 기억나? 아내의 그와 같은 위로는 그야말로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도 한 사실이다. 차라리 아내가 나보다 더 펄펄 뛰며 이제 어떡하냐고 그래 주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윗옷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내의 방 제 10회 안식초 이럴 때 갈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차를 몰고 나온 나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떠올렸다. 새해 첫날 뵈었을 때 유난히 수척해 보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에 휩싸이고 말았다. 내가 어쩐 일이냐? 보호만 잘 되고 오늘 쉬는 날도 아닐 텐데 어쨌거나 어서 들어오느라. 사들고 간 고기를 어머니께 드리고 들어서는 내게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물어보시는 말씀이다. 아 네 그냥 아버지랑 약주 한 잔 하려고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허허 내가 어쩐 일이냐? 그러자꾸나 소리랑 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참 아직 방학인가? 네 방학이긴 한데 학교는 나갑니다. 보충수업을 받는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요즘은 좀 나으세요? 늘 그렇지 뭐 너도 소리미에도 건강하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암 건강이 최고고 말고 너도 술 담배 주리고 건강에 신경 쓸 나이야 이제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자칫하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나는 잠시 거실로 나왔다 거실 한켠에 아버지의 육순잔치 때 찍은 사신들이 대여섯 장 걸려 있다 불과 몇 년 전 사진이 것만 그때만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나와 있어? 저 때만 해도 아버지나 나나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던 것 같은데 이젠 아주 움직거리는 자체가 힘이 드는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난다니까 그래 너희 식구들은 잘 있지 어마도 아이들도 건강하고 저 때 보니까 소리의 미가 좀 수척한 것 같다구만은 이젠 괜찮아지고 네 어머니 저희들이야 아직 젊은데요 뭘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나 건강에 유의하세요 참 대전 형이랑 형수는 잘 있대요 누나들도 자주 연락하고요 그래 잘들 있대 너희 누나들이야 맨날 전화질리지 뭐 같이 사는 형수 눈치 보일 만큼 그래 오늘은 어쩐 바람이 불어 낮에 여길 다 왔어 근무 시간은 아닐 테고 그랬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참으로 무심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마음은 늘 자주자주 찾아뵈어야지 하면서도 그게 어쩐지 마음먹은 대로 잘 실행이 되지 못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게 많이 서운하셨죠? 그리고 아이고 얘야 아니다 반갑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그만 그랬구나 언짢게 들렸냐 다 지들 살기 바쁜 세상에 나이 많은 부모한테까지는 신경쓰며 살 겨력이 있다더냐 그저 니들이나 몸 건강하고 별탈 없이 잘 살면 그만이지 직장에 착실히 나가고 아이들이나 탈 없이 잘 키우고 뜻맞게 오슨도슨 살면 그게 아버지나 나한테 효도하는 거지 행여라도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도닥거리지 말고 잘들 살아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뭣들 하고 있냐는 아버지의 재촉으로 어머니와의 모처럼만의 대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아직도 작은 형이랑 이사 다닐 때마다 짐 정리가 끝나도록 담벼락에 붙어 앉아 기다리던 기억이 또렷한데 세월은 훌쩍 뛰어넘어 젊은 날의 어머니의 모습도 흐릿한 윤곽조차 없이 사그라지고 나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의 아내의 모습보다 더 젊었된 그때의 어머니께서는 아이들 뉴릴 방안칸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시던 당신 남편에게서 어떤 불만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오셨던 것일까 그런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했던 아버지께서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며 살아오셨던 것일까 나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상 앞에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두 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마셔라 내 아버지 아버지도 나도 별다른 말 없이 술잔을 마주하고 있었다 주전자에 따끈하게 데워온 종종을 서너 잔 마시자 아버지도 나도 얽은이 술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참 속 많이 상하게 해드렸죠 집안 형편 생각 못하고 아버지 속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서 말이에요 요즘 가끔 아버지 생각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그런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곰곰 생각해보면 저는 참 못난 애비 같아요 왜 요즘 많이 힘드냐 나도 나 자신에게 솔직하자면 말이다 나도 그렇게 좋은 아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다 살다가 문득문득 힘들다고 여기는 때가 있는 법이고 사는 일이 도로 겁이 나기도 하는 법이지 단지 주어진 책임이 있다 보니 그냥 저냥 살게 되는 거고 아니에요 아버지 전 자신이 없어요 한 집안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제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만 싶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 제가 얼마나 아버지께 나쁜 아들이었나 하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 주문만 하면 된다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나이 40에 이제사 철드는구나 허허 하지만 소리 애비야 나는 그렇게만은 생각 안 한단다 오히려 너희 오노이들 얻길로 벗나가서 너희 엄마나 내 속을 크게 태우지도 않았고 큰 말성 없이 잔병 치려 않고 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냐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다면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소 IMF 이후로 힘든 사람들이 어찌 그 수를 셀 수가 있겠소 단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으려나 하고 신락같은 희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도 하는 거라 생각한단다 힘들어도 그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살그니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던 것 같다구나 살아보니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야 제가 효도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자주 찾아 뵐게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부리치고 나는 거리로 나왔다 집에서 박자고 나올 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흉흉한 심사를 어떻게 가눌길이 없었다 나는 성능으로 핸들을 꺾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경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어린 시절 이렇게 울고 싶도록 힘든 일에 부닥치게 될 때면 어머니의 내음이 물씬 나는 치마자락에 매달려 한 차례 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풀어져 버리곤 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 이제 성인이 된 지금은 숨어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조차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보면 나는 세월을 헛되이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행여라도 눈물을 보일까 돌아서 나오면서 느꼈던 자신에 대한 못남이 울컥 시밀어 오르며 상계동에서 정능으로 오는 내내 심기가 편치 않았다 어서와 얼마만이야 미안하이 혼자 살면서도 늘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도 못하고 사네 경세가 살고 있는 청수장 부근에 도착했을 땐 거리가 어둑해지려 하고 있었다 아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시의 아내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으나 나는 애써 떨치며 경세가 이끄는 대로 방에 들었었다 참 인사해 이쪽은 내 고향 친구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쪽은 대학 동창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 지난 날의 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아마 얘기 이 친구야 연적이라니 경세 자네가 우리 영은이한테 그토록 흑심을 품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허허 그래 그 참 유감이네 그려 내가 너무 내 마음을 꽁꽁 감추고 있는 바람에 영은이가 자네 몫이 된 걸 몰랐단 말이지 이 친구 싱겁기는 그런데 말이야 모처럼 고향 친구분이 오셨는데 내가 불숙차사와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친구분이 오셨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난 아까 전화할 때 그래 혼자 있겠거니 했지 아니야 이 친구는 자주 만나는 편인데다가 여기 가차에 살아 그렇잖아도 간다고 하는 걸 자네 만나고 가라고 여태 붙잡아둔 걸 마침 그저께 누가 고기를 좀 싹 가져다 준 게 있어서 구워서 쇠준 한 잔씩 할까 하고 말이야 어때 괜찮지 마당이 손바닥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문지 깔고 앉아 구워먹는 고기 맛이 또 그만이지 않겠나 좀 춥기야 하겠지만 떨면서 마시는 쇠주 한 잔이 또 일품이거든 허허허허 경세와 나 그리고 고향 친구는 마당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소주잔을 돌렸다 술이 한두 차례 돌자 나는 그새까지 참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아까 듣자 하니 정권회사에 다니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정권회사에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결례가 아닐까요 아 네 왜 근세산에도 정권에 관심이 많은가 보이 아니 그냥 정권회사라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이야 왜 이상한가 아니 뭐 이상한 건 아니고 혹시 근세들 정권 하나 해서 아니야 하긴 뭐 요즘은 주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자네처럼 그다지 물력이 없던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건 없겠지만 말이야 난 단지 염려가 되어서 이 친구 점쟁이 다 뒤었네 그래 미아리부근에 살더니 길을 여든 건가 아니면 눈이 밝아진 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았어 말이야 그래서 좀 벌기는 하고 나는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그러자 그때까지 우리 둘이 죽으니 박으니 하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대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정시에 개인이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관이나 큰손들의 물량 흔들기도 만만찮은 데다가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오 시장이 그린스푼의 금리 인상술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지 않나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다오나 나스닥과 같은 상한가나 하한가의 개념이 사라진 제3시장이 곧 들어선다는 바람에 더더욱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추세지요 이렇게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현금 보유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매수나 섣부른 매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봐야겠지요 네 게다가 국제유가의 상승세 지속 회사체 수익률의 상승세 등도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를 부축기고 따라서 장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 950선은 외인 및 기관이 받쳐내야 하는 지지선이며 이 선에서는 외인이나 기관이 무리없이 매수하는 선이라고 본다면 전 종목이 과대하게 낙폭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가장 유효한 매수 시점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잠시 후 경세의 고향 친구는 집으로 간다며 돌아가고 나는 경세와 오래간만에 나란히 자리에 누웠대 혼자 자다가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겠냐? 괜찮아 그보다도 영은이랑 아이들은 잘 있고 이거 참 나무 부인이 되어 아이를 둘씩이나 낳은 사람을 아직도 처녀적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 자네 괜찮은가? 아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가 그런데 그전에 경세 자네가 들려주었던 낚시 이야기 말이야 나는 울컥 취미는 감성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며 경세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대 왜? 근세 자네 혹시 영은이와 사이가 아주 심각해진 겐가? 그렇게 느껴지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경세 자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내게 이런 말을 했었지 21세기의 바람직한 부부상이란 서로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구속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가치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다가올 21세기의 바람직한 부부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이야 맞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구먼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했던 걸로 기억하네 세상에 완전한 소유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부부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말이야 단지 그 이후부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들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뿐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구속을 할 필요도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네 그런데 다시 그 말을 떠올리는 이유가 궁금하이 그렇다면 말일세 자네와의 논리대로라면 말이야 같이 사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다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말일세 그럼 영원이가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고 다닌다는 뜻인가? 허허 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어 말이야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서영원이가 자기 궤도를 이탈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라서 말이야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이렇게 어긋나게 된 건지 투자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주식에 손을 대려고 마음먹게 된 것도 어쩌면 영원이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보려는 나 나름의 발버둥이었는지도 몰라 어 그런데 그것마저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모든 원망들이 아내에게로 모두 쏠리게 되는 것 같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더구나 서영원이란 여자의 마음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아내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라네 그런데 그 증권마저 근제 자녀의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말인가 허참 하지만 말이야 외국어의 예를 들자면 그네들은 각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유롭게 만나기도 하고 또 스스럼없이 서로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네 차라리 집으로 초대라도 한번 하자고 그래보지 그랬어 허허 이 사람 경세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속을 태우겠나 그럼 아닐세 그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가끔씩 아내를 죽이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네 언젠가 보았던 외화 샤만카의 줄거리를 떠올리기도 하면서 말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샤만카라고? 글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줄거리는 알고 있다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뇌를 파먹는다는 뭐 그런 끔찍한 내용의 영화를 말하는 건가? 그래 끔찍이라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니 이 사람 근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니 그럼 근제 자네가 볼 때는 그게 끔찍하지 않단 말인가? 에이 이 친구하고는 허허 나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끔찍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요즘 내 심정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게지 그리고 말이야 그런 내 자신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다네 일종의 편집증적인 증세가 아닌가 하는 편집증이라 하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려 하여튼 갈수록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간다는 느낌일세 썸뜩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닐세 내가 알기로는 갈수록은 아니고 이준의 우린의 정서에도 그에 못지않은 잔인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자넨 모를려나? 어린 시절 할머니 친구분들이 모여앉으시면 그 이바구 중에 말일세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네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해 보게 어느 거울에 장돌뱅이 서방을 둔 안악이 살고 있었다네 집안이 비난하다 비난하다 해도 더 이상 견줄 데 없을 만지 가난해지던 집안이라 굶기를 밥 먹듯 했다시 뭔가? 지집이 몇 날 며칠을 굶어 얼굴이 부황이 들어 누렇게 되었어도 이 서방이라는 작자는 소품만 생겨도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술만 퍼마실 줄 알았지 옆에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예 관심 밖이었다시 뭔가 뿐만 아니라 주사가 심해서 취하게만 하면 눈에 잡히는 대로 들고는 마누라를 개패듯 폈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무어라 참견이라도 할라치면 또 게다가 대구는 패악을 부리니 도무지 어쩌지 못할 위인이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아예까지 만들었던 모양으로 이제 막 백일이나 되었을까 말까 한 갓난아이를 옆에다 뉘고 운신도 못하고 있는 이 집 앞을 소금장수 노총각이 지나가다 들르게 되었고 그 안쓰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지 아마 어미도 어미지만 아이가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보여 흉년에 그 구하기 힘든 겉불이 몇 대빡을 주고 갔다지 뭔가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낙의 눈에 그 고마운 소금장수 뜨끄머리 총각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어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리움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해 가을에 또 그 소금장수 총각이 그 동네에 들렀고 둘은 이내 눈이 맞고 망개지 그래서? 그래서 둘은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다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아이가 밤새 우는 줄도 모르게 큰 대자로 누워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며 자던 서방은 날이 휘부엄해서야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옆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제야 간밤에 마신 술이 확 깨며 아이를 들쌓고 텃밭 치며 마을 이곳저곳을 이잡더 찾아보아도 아이 엄마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게야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몇 날 며칠 두몸불출하던 이 위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 아이를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말렸다네 그리고는 죽은 아이가 상하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한 다음 포대기에 둘둘 싸서 등짝에다 짊어지고는 조선팔도를 돌며 지 계집을 찾아났었다는 게야 이런 끔찍한 이야기구만 그래서 3, 4년을 조선팔도 안 간대 없이 돌아 어느 주막에 다다랐는데 아 글쎄 거기에서 소금장수 총각이랑 주막을 하고 있는 계집을 만났다시 뭔가 까맣게 입고 있던 서방을 만난 순간 얼굴이 파랗게 사색이 되는 마누라 앞에 이 위인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두 말도 않고 평상에 저 걸터앉더니 짊어지고 있던 보침을 걸러 피부색 변하고 볼 수 없게 생겨먹은 아이를 꺼내서 툭 하고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는 게야 아아가 배고프다 앙카나 어서 저 쪼라 하고 말이야 거 참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구만 어떤가? 이 얘기나 영화 샤만카나 그야 잘못된 소유욕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보여진다네 그래 근제 자네가 보기에도 그 이야기들이 암시하는 바가 무언지 금방 파악이 되리라 믿네 그거야 이럴 말인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그런 걸 느끼면서도 이 집착이라는 놈에게서 쉬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어? 근제 담배 한 대 더 피우려나? 나는 여기에 하며 내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물고 불을 붙였다 아마 나 스스로 못난 남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나도 이 어느 순간 인간은 아내로부터 노연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 시달릴 때도 많다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잔인한 생각이 스멀거리며 피어오른다네 그러면서 생각하지 내 정신상태에 문젠가 생긴 그나 아닌가 하고 말이야 경세자내가 되기에 좀 우습지 않은가? 아니야 전화통화만 서너 번 해보고는 몇몇 해를 만나지 못한 탓에 감히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누구를? 영원이를? 경세자내가? 왜? 싫은가? 예전의 고대쪽같은 영원이가 과연 어떻게 세속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네 흠 날 의식하느라 그럼 여태 한번 보장말을 못했다는 얘긴가? 그런가? 허허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모습으로 서영원이란 젊은 날 내 마음속의 연인을 만난다는 것도 왠지 썩 내키지 않기도 했었고 그랬다네 글쎄 남자인 자네의 마음가짐이 그럴 진데 여자인 영원이가 과연 마음 편하게 쉬에 응할지는 모르겠네 굳이 한번 만나고 싶으면 경세자내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보게나 난 개의치 말고 허허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데리고 어디 멀리라도 떠나면 어떡하려고? 얘기 이런 싱거운 사람치고는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게나 알았어 알았다고 내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식사나 한 끼 먹여 보내겠네 이제 그만하고 잠이나 자자고 어서 눕게나 공연이 내가 찾아와서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미안하이 그새 창밖에 훤해지는 것 같아 잠을 못 자서 어떡하나? 잠은? 낮에 한숨 자두면 되지 뭘 그래 그리고 걸줄이라도 극적거릴라 치면 이 정도 잠 못 자는 거야 예스러운 일이라서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이 그리고 말이야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또 근제자내에게 도움이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고의 폭을 좀 넓히라고 말하고 싶어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고작 10년 20년 후면 그야말로 인생의 황홍기가 아닌가 무서운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인생을 엮어가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본다면 말이야 좀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어떤가? 내 말이 너무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여지나? 아니야 마음 깊이 와닿는 고마운 말이라고 여겨지네 고마워 정말 두고두고 되새겨보도록 하겠네 이제 그만 눈 좀 붙여야지 경세와 나란히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가 없었고 나는 이른 아침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 청수장을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누구? 어 승대구나 이런 아침같이 어쩐 일이야? 성함이 모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승대의 정갈이었다 불현듯 아직도 살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성함이를 어찌 두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착잡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이 벌써 등교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며 나는 아내에게 승대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남부 순환로 부근이니까 그리 급하게 서둘 건 없지만 대충 씻고 다녀올게 참 경세가 언제 당신 만나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던데 당신 어때? 모처럼 만에 동창 만나 근사한 저녁 사달라고 하지 그래? 나 어디든 섬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섬? 언제 시간이 나려나? 하여튼 오늘 다녀오고 나서 차차 생각하자고 어? 그럼 나 다녀올게 또 무슨 말을 할 듯 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경세 말 맞다나 사고의 폭을 넓히거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직도 스산한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이 오기에는 아직도 먼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서 간밤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일까 온몸이 말할 수 없이 찌뿌둥해왔다 이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한다면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감성들이 일시에 폭발할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차례 빗방울이 쏟아지렸는지 구름빛깔이 그무스름하다 사우나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둘러보는 찰나 마침 길 건너편에 대중사우나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열탕에 몸을 담가자 일시에 졸음이 밀려왔다 아내며 주식이며 그 외의 잡다한 일들이 뇌리에서 사라지며 나는 홍고니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었던 것일까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을 땐 혼잡스럽던 탕안이 마치 비로 썰어내리기라도 한 듯 조용한데다 손님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었다 잠결에도 자리가 불편했던지 탕속에서 빠져나와 맥반석 바닥에 누워 목침까지 베고 자고 있었다 아저씨 영업이 끝났는데요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그듭그듭하며 탕을 빠져나왔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영안시를 지키고 있을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으나 나는 차를 돌려 청량리 쪽으로 향했다 딱히 청량리가 아니더라도 가다가 어디 실내 포장마차라도 눈에 띄면 들어가 한 잔 걸치고 싶은 마음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한낮을 목욕탕에서 자고 난 다시일까 개운한 기운에 앞서 온몸이 텅 빈듯이 탈진한 상태가 느껴져 왔다 방황 어서오세요 이리 앉으시죠 강릉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그려려니 했더니 IMF의 여파 때문일까 아니면 날로 인심이 흉흉해진 까닭에 여자가 하는 것보다는 남성네들이 더 직업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한 탓일까 여기도 우연하게도 남자가 주인이다 그러나 여자 주인 못지않게 여릿여릿하게 보이는 것이 딱히 직업상의 성격에 맞게 보이지는 않는다 잔치국수를 하나 말아달래서 국물까지 후루룩 끓이며 마시고 나자 속이 어지간히 더워오는 것이 그제야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청량리 체에 못 미쳐 그다지 번잡스럽지 않은 길목에 있는 때문일까 아니면 단골이 별로 많지 않은 때문일까 리어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여자 손님이 하나 있을 뿐이다 시장하셨던 모양이네요 국물 더 드릴까요 보기보다 시원시원한 말투로 인정스레 말을 건넨다 아니요 그보다는 술이나 좀 주세요 멍게도 좋고 두어가지에서 쇠주나 한 장 걸치게요 멍게를 보자 불현된 아내의 영혼의 얼굴이 떠오른다 빌어먹을 나는 불편한 심사를 달래기라도 할 듯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등을 돌리고 홀짝거리고 있던 여자가 깝짝스레 뒤를 돌아다 본다 저 아저씨 초면에 실낸 줄 알지만 저 담배 안 깠지만 흐린 불빛에도 마흔은 실이 되어 보인다 화장이 곱게 먹지 못하고 겉돌아 뵈는 것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술이 좀 얼근이 된 것일까 발음이 또렷하지 못하여 어딘지 불안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한다 아 예 여기 아이 고마우셔라 빌리는 김에 불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라이트를 갖다 대고 불을 붙여주며 그녀를 천천히 뜯어보았다 거리가 좀 먼 탓에 나이가 들어 보였던 것일까 가까이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처음 보기보단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듯도 쉽다 저 그런데 말이에요 아저씨 제가 미모가 따라주는 미스는 아니지만 같이 좀 앉아도 될까요 이렇다 할 말이 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주인 남자도 합세를 한다 그러세요 두 분이 다 혼자 오셨으니 합석하시죠 뭐 술이란 그저 권커니 작거니 하며 같이 마셔야 술 맛이 나지요 안 그러세요 헐 그야 그렇지만 그렇죠 아저씨 술은 역시 같이 마셔야죠 아저씨 이것들 좀 옮겨다 주시겠어요 붉은색 계열의 옷차림이 전체적으로 아내와는 대소적인 이미지를 표현해내고 있다 늦은 시각인데 집에는 안 들어가셔도 되는가요 집요? 후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없어요 우리 그딴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요 자 원샷 아 주인 아저씨도 한잔 할래요 그녀가 옮겨온 소주 반 병과 내가 마시던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도 그녀는 처음 보았을 때나 별 변화가 없어 보였다 아니 체질적으로 술이 잘 받는 듯 했다 아내가 보여주는 다소 자기 방어적인 냉담함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탓일까 좀 더 여성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조금 해픈 듯한 이미지도 준다 보기보다 술이 센 편이지 아저씨 우리 한 병 더 시킬까요? 글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귀가하셔야죠 집요? 귀가할 집이 이젠 없다는데도 그러시네 참 아저씨들 그거 모르지요? 바람은 어디까지나 바람이라는 거 결국에는 그녀 말대로 술이 한 병 더 나왔고 나는 잠시 아내를 떠올리기도 했으나 그녀의 주문을 뿌리치지 못했다 술 한 병이 이내 비워졌고 나는 점점 오르는 취기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점점 엉망으로 취해갔다 이제 그만 나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모두 얼마죠? 입은 것까지? 그때였다 탁자에 엎드려 자는 듯이 앉아있던 그녀가 벌떡 일어서며 핸드백을 찾아 챙겼다 아니 아저씨가 가면 나도 가야지 이봐요 주인 아저씨 바이바이 그녀는 미쳐 나를 놓치면 큰일이라는 듯 허겁지겁 포장마차를 벗어나 나를 쫓아왔다 아저씨 술도 아저씨가 먹였으니까 잠자리도 아저씨가 해결해 줘야죠 짧은 스커트 자락 아래로 미끈한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짧게 커트를 진 머리에 무스를 발라 올린 것이 아내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풍긴다 어느 한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며 나는 그녀를 뿌리치려 애를 썼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녀의 반응 역시 만만치 않았고 결국 나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았다 후후 아저씨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나 말도 못하게 쓸쓸했거든 방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가슴에 엉겨오는 그녀의 음성에서 언뜻 슬픔이 찢게 풍겨왔다 그녀의 휘청거림에 같이 침대 위로 무너지며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이렇게 은근한 눈짓을 흘리며 다가온 속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나는 그녀가 비척이며 옷을 벗어던지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요염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짙은 아픔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몸 어디에선가 베어나오는 슬픔과 절망이 얼근한 취기 속에서도 잠시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활활 타오르는 그녀의 뜨거운 애무가 내게 더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거기 아내의 영혼이 있었다 구석구석 핥아 내리는 내 애무에 미친듯이 신음하는 아내의 영혼이 있었다 흐느끼듯 신음하는 아내가 미친듯이 오열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아내도 그랬을까 아내도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뜨거운 그림을 그리고는 했을까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녀의 뜨거운 애물을 받아들이며 나는 내내 아내를 떠올리고 있었다 몇 차례의 몸부림이 더 있고 나서야 나도 그녀도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나 애인이 있었댔어요 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였어요 3년을 사내에서 바깥에서 우리는 남들 몰래 뜨거운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도 나도 열심히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5살 더 먹은 그이는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남자였어요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나는 새파랗게 비어오르고 있는 담배 연기를 쳐다보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큰아이를 낳고 백일이나 되었을까 할 무렵이에요 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숨이 가뿐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바르지 않듯 스프레이를 뿌리지를 않나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향수를 바르지 않나 아무튼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이딴 것을 어떻게 입고 다녀? 하며 펄펄 뛸 대담한 색상의 와이셔츠를 손수 사다 나르지 않나 하여간에 나는 그이의 그러한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고 드디어 어느 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는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렇다 할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듯한 그녀의 행한 눈에서 나는 썸득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우서운 일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포기로 소문난 그 계집아이랑 같이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아마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보아요 나는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열린 방문으로 뒤엉켜있는 둘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리고 남편의 그 엉거주춤한 비굴한 모습을 발견한 순간 나는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나는 다른 현명한 여자들처럼 남편을 잡기 위해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평정을 가상한 채 남편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마음을 쏟으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의 그 뒤엉켜있던 알몸이 클로즈업 되면서 차라리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하는 잔인한 생각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고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빌었어요 그러다 안되면 가끔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요 나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배신감을 떨쳐버리려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를 만나게 된 거지요 미싱 시다로 돌아간 곳에서 미싱띠를 잡고 있던 그를 만났고 두 살 연하의 그는 내가 남편에게서 받았던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던 내 마음을 너무도 포근하게 다독거려 주었고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우스운 일이지요? 남편의 배신이 그토록 힘들고 지저분하게 느껴졌다면 나는 나라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와 사랑 노름에 빠스들고 말았던 것이요 나는 그녀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언뜻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린 듯도 했다 나는 남편이 알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도 무시한 채 그와의 불장난에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좁고 퀵퀵한 여인 숙방에서 그와 뒹굴면서 나는 남편과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나는 그것이 당연히 사랑이라 믿었고 그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침내 남편과의 이혼을 꿈꾸었어요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고 그와 밤을 새고 싶었어요 그와 헤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의 심정이란 마치 죽으러 도살상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후후 그래요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그것이 남편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 인정한 남편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좋을 대로 하라는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말을 전하러 간 나는 그날도 여인숙 방에서 그와 뜨겁게 뒤엉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후레시가 터지며 누군가 내 머리채를 감아 올리는 것이었어요 마누라가 있는 놈이었던 것이요 그것도 몇 달 전 나마냥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오른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잡지사 기자라는 그 옆에 내 오빠라는 이가 카메라 후레시까지 터뜨리며 난리를 쳤고 나는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그래도 구치소로 찾아온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게 다 내 탓인걸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요 결국 남편이 합의금을 주고 나는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내 이런 떠돌이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요 아이는 보고 싶지요 미치도록 시댁 주변을 맴돌며 혹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진 않나 숨어서 지켜보기도 하지만 아이의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우섭지 않아요? 제 얘기가? 돌아가요 아이 아빠도 당신을 몹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전보다 더 착실한 아내로 돌아가도록 해요 나는 그녀에게 해줄 말들을 마음속으로 간추리며 담배를 빼어물고 자리에서 일어냈다 이제 30대 중반이라는 그녀의 얼굴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를 들려주기 위해 다시 그녀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녀는 그새 잠이 들어 있었다 세상의 혼탁함에서 그녀가 잠시 차지했던 그녀만의 성어로 아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녀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도 그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아내의 모습으로 변해 있으리라 나는 지갑에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모두 그녀의 머리맡에 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액셀을 끝까지 밟으며 내각니로 들었으며 나는 아내를 떠올려 보았다 아내의 방황에 내가 일조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그릴 수 있을까 파경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얼굴조차 들어 보이지 않는 아내 앞에 나 역시 쪼그리고 앉았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하나 토닥거려 주었다 무너지듯 안겨오는 아내의 자그마한 몸에서 묻어내는 아내의 고뇌와 그 절망 쥐기가 채 가시지 않은 내 눈에 비치는 아내의 그런 모습들은 바스라질 듯 위태위태해 보였다 나는 아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내 얼굴 가까이 끌어다 댔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던 것일까 아내의 얼굴은 흘러내린 눈물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 소리 아빠 나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어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영영 그럴지 모른다고 대신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당신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허 그게 당신 소원이었어 허허허허 나는 아내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두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입안에 침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좋다고 이혼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말해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옳아 당신이 늘 타령하던 그 자유 때문이야 그런 거야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활활 날고 싶은데 내가 있어 방해가 된다 이거로구먼 요는 그거 아니야 요는 그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해 어디 속 시원하게 이유나 들어보자고 말해 나는 침착하려고 애를 쓰며 아내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이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소리 아빠 단지 나는 이 집이 이 공간이 말도 못하게 가깝게 늘 나도 알아 당신이란 사람 내게 얼마나 착한 남편인지 그리고 당신만큼 날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그런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대하고 있는 것 같겠지? 하지만 나도 얼마쯤은 당신의 마음속에 서영은이란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 정도쯤은 짐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거야 당신은 내가 얼마큼이나 인내심을 가지길 원하고 있어? 살기였다 아내를 지근지근 짚밟는 상상으로 나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의 자세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다 포상마차에서 만났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면 절반쯤은 자세력을 잃어버린 나 자신의 책임일지도 모른다 당신 내가 언젠가 이런 말했던 거 기억하나 모르겠어? 당신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밤을 새우고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했어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말해봐 도대체 당신의 이 작은 가슴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 번 말해보라고 나 당신에게 할 말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어? 지금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나 그동안 당신 눈치 보느라 당신 마음 돌이키려고 속 없는 놈처럼 별별 짓 다해가며 당신에게 시체말로 충성을 다했어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 나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지? 나 지금 꼭지까지 돌아 있는 거 당신이 안다면 그래도 내게 할 말이 없다고 하겠어? 아니 난 꼭 들을 거야 당신에게 그간 무슨 일들이 있었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내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나는 오늘 꼭 들어야겠어 나 정말로 당신에게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단지 갑갑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남은 마음을 아프게 해? 거짓말, 말해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고? 나는 당신 남편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좋아 난 더 이상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요 허허,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좋아? 이런 나는 아내의 몸을 마구 흔들며 다그쳤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이 입을 다물어버렸고 나는 점점 거칠게 아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아내는 마치 영혼이 없는 것 같았다 초점을 잃은 휑한 동공으로 멀뚱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은 내게 더 없는 모멸감과 조라함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낀 순간 나는 살기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와 때 맞춰 아내의 입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올려붙이고 말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있는 힘껏 아내를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아내의 입이며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래, 죽어 어차피 같이 살 수 없다면 당신 소원이 그려하다면 그냥 값싸게 당신이란 사람을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내게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당신 맞아도 돼 아니, 더 맞아야 돼 당신이 자유롭게 날고 싶은 절실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질워야만 할 거야 사람이란 과연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동물일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존재였건만 나는 아내의 허탈해진 머리카리며 방바닥에 흥건히 고이는 핏방울들 그리고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보고 있었다 나는 딸아이들이 깨어나 방 밖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쓰러진 아내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죽어? 그래,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둘 다 죽자고 내가 죽여주겠어 죽어! 죽어! 나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아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아내의 얼굴로 피가 몰리며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붉어져 나오고 있었대 아빠, 안 돼요 아빠, 엄마 죽어요 엄마, 엄마 아빠, 손 나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어느 결에 들어왔는지 두 딸아이들이 들어와 있었대 엄마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도 잘못했잖아요 아빠도 잘못이 있잖아요 언제 아빠가 엄마한테 사상하게 대해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왜 엄마에게 이래요? 아빠 나빠요 나쁘다고요 그만해요, 아빠 지니의 그 말은 내게서 잠시 잊고 있던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래, 어쩌면 지니 말처럼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사각이 들었다 나는 울고 있는 딸아이들과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방을 빠져나왔다 딸아이 지니의 말이 귀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래, 지니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마치 무슨 딸아이에게서 대단한 배신이라도 당한 것 마냥 허순한 마음을 가늘 수 없었다 엄마를 외롭게 한 내게도 잘못이 있다고 만약 지니가 아들이었다 해도 그와 같은 말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씁쓸한 마음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이래서 친구놈들이며 주위 사람들이 아들아들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배값을 찾아보았다 아마 여관에서 두고 나온 모양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늦도록 하는 슈퍼마켓도 문을 닫고 들어갈 시간이 지났고 오늘따라 자판기 커피 또한 망가신 듯 나오지 않는다 길가에 잠시 움츠리고 있었던 나는 담배도 커피도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밤공기가 차게 와 닿는 것이 아직도 봄이 되려면 먼 것 같다 차의 문을 열자 냉기가 코끝으로 와 닿는다 차의 시동을 걸고 히트를 틀었다 운전석을 저치고 길게 눕자 그저야 한계가 좀 가시는 듯도 쉽다 뿐만 아니라 잠시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득하게 느껴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 비슷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랬던 것 같다 사랑은 구글이 아니라고 오늘 내가 한 행동이야말로 가장 치졸한 구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주어 담으려야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태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눈을 감자 방바닥에 누워 신어맞은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르며 나를 못 견디게 했다 울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며 아내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빨간 핏방울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 어느 순간 살풋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소란스러운 차소리에 잠이 깨자 바깥이 어슴프레하게 밝아오는 가운데 청소 차량이 바로 그 앞에서 소란스러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차 우리 집 쓰레기를 아직 버리지 않았지 하고 몸을 일으키던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 사이 잠깐 잊고 있었던 아내와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건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양 아득하게 여겨지며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이 절실했다 청소차가 그 소란스러움을 거두고 떠나가고도 한참을 뒤척이던 나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살풋 들었던 잠에서 깨어났다 진이와 소리였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들이 퉁퉁 부은 얼굴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딸아이들의 그런 모습과 마주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며 목이 콱 잠겨왔다 아빠 어젯밤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죽이실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한다 아빠 엄마께서 많이 아프신가 봐요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어서요 남들이 보잖아요 아빠 어서요 그래 알았다 우선 너희들 먼저 준비하고 학교 가야지 난 좀 이따 들어가마 걱정들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려무나 미안하구나 얘들아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다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뒷모습을 물걸음이 바라보고 있던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서 담배를 사서 들고 올라오며 집을 한 번 힐끗 쳐다보았다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누워 있을까 모르긴 해도 아내는 더 이상 나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관 손잡이를 잡아 돌리려다 손을 거두고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까 아내가 몹시 마음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복잡한 마음 상태로 막상 아내와 마주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대할지 그것이 조금 두렵기도 한 탓이었다 잠깐 성아미를 떠올리기도 했으나 이런 상태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고 나는 가까운 여관으로 향했다 아가씨 불러드릴까? 여관 주인의 은밀한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방문을 달아 걸고 침대에 머리를 뉘자 이내 정신이 아득해오며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땐 어둠 속에 홀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느낀 순간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아득한 허탈함을 맛보아야만 했다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으나 나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느꼈던 안쓰럽다든지 애처롭다는 감정에 앞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새삼 아내에 대한 노여운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예전에 아내와 막 사랑을 키워가던 무렵 아내는 앞으로 결혼한다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당신 어머니께서 베푸셨듯이 그렇게 사회로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참으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눈부신 듯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의 역할을 두루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 가진만으로도 그 옛날의 아내는 더없이 정숙하고 정갈해 보였던 것이었다 털어놓은 TV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건성으로 듣고 누웠다가 눈알 떠보니 또 하루가 바뀌어 있었다 언제 나갈 거냐는 여관 주인의 전화를 받고 시계를 보니 이튿날 아침이었다 온몸에 흥건히 배어있는 땀내음을 대충 씻어내고 이틀을 묵었던 여관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은 구름이 두어 점 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른 봄날씨 같기도 하다 그러나 돌아다 보는 현실이 잠시 우울한 상념에 빠져들게 했다 무엇을 사갈까?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동량할 무렵 잠깐 흘려들었던 2박 5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매맞고 사는 여편네들이 화상이니 왼순이 하면서도 차마 자기 서방을 떨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는 즉 때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남편이 언제 그랬더냐는 듯 일변 약을 사다 발라준다 죽을 쑤어 나른다는 등 가슴 호사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어수룩한 여사들은 맞을 때의 아픔을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였다 장미를 살까 하고 오랫동안 꽃가게 앞을 서성이던 나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집을 향해 액세를 밟았다 온통 어질러지고 널브러진 속에 허틀어진 모습으로 운신을 못하고 방안에 누워있으리라 여기며 찾아들어간 집 어디에서고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 방문을 열어보았다 책꽂이며 책상이며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 싱크대 역시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화장실 문을 열자 슬리프가 나란히 놓여있다 이번에는 안방 문을 열어보았다 방안 역시 아내의 흔적조차 느낄 수 없는 가운데 말끔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친구랑 그 집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할머니께서 귀가하시던 방문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그 머리끝에 온통 곤두슬 만큼 쭈뼛하던 그런 느낌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내의 방 마지막 회입니다 아내의 편지 그렇게 아내가 사라지고 난 후 몇 주일간의 무기력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딸아이들은 아내의 소재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나는 나 자신이 먼저 아내에 대해 무어라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간혹 이웃 사람들 중에 아내의 부재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이들이나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친정에 다니러 갔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듯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던 아내로부터 자그마한 소포가 내 앞으로 배달되어 온 것은 아내가 사라지고 난 지 딱 3주가 되었을 때였다 노란색 겉 포장지를 뜯자 푸른 빛이 도는 아내의 노트 두 권과 하얀색의 편지 봉투가 하나 나왔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를 쓰며 하얀 편지 봉투를 떠들 보았다 난 읽은 아내의 글씨가 어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소리 아빠 소리 아빠 여기 언젠가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왔었던 제부도예요 당신 나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으리라 내가 당신이 아니어서 내가 당신이 아니어서 차마 당신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당신 마음이 어떨까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아빠 아니 근제씨 미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그동안 당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 나름대로 모척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당신이 믿어줄까요? 내 살이 소류와 지니의 엄마로서의 자리 그리고 당신의 아내로서의 자리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 나름대로 힘겨운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나를 못 견디게 괴롭히곤 합니다 특히 썰물 때 바닷물을 밀려나간 갯벌에 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얘기 소리와 끼룩거리며 우려대는 바다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을 듣고 있더라면 마치 소류와 지니의 두른거리는 얘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주변을 갑작스레 둘려보게 될 때 나는 고통으로 허우적거리며 바닷물 속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서는 상상에 시달리곤 해요 어스름한 시각 등대에 불이 켜지고 육질으로 연결된 다리 위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살아 춤추듯 출렁이기 시작하면 나는 가끔 내가 처한 현실이 꿈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소리 아빠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 다시 되돌리고 싶어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훔쳐보며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었던 그런 서영은이의 모습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금 외롭고 당신이란 사람이 나를 쓸쓸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든다 해도 다들 그렇게 살아들 가려니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소리 아빠 이제 와서 이런 생각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날 받아들여 준다 해도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신 눈빛 하나로도 한없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견딜 수 없으리만지 쓸쓸하고 작아지기도 했었던 그런 서영은 그런 서영은 아니 당신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나를 몹시도 허탈하게 하는 요즘 차라리 서치는 바람이었으면 좋았으리라 그런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해 하지만 그래 당신이 내게 어떤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당신에게 맞아 만신창애가 되어 집을 나오면서도 당신을 원망한다든지 당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그게 사실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 무서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나 당신이 상처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 진심이야 그래서 차라리 당신에게 흠신 맞으면서 오히려 홀가분해 했다면 당신 믿어줄까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심정 뭐 그렇다면 당신 믿을 수 있을지 몰라 근제씨 여기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간의 일들 틈틈이 적어두었던 노트 당신에게 보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당신 몫이라고 생각해 사랑했어 그리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고 차라리 노트를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댔어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만큼의 절실한 마음이었고 그런 만치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애를 썼었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당신에게 변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잘 지내리라 믿어 소류와 진이에게 미안하단 말 전해주었으면 하지만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2000년 3월 10일 제부도에서 영은 나는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손으로 아내의 노트를 펼쳐보았다 올 한해도 저물고 있다 참으로 당혹스럽게 맞이했던 마흔이란 나이가 어느결에 소리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 누구나 다 맞이하고 건너는 세월의 다리를 혼자만 못내 못견뎌하곤 했었던 것 같은 한 해였다 그런데 마흔의 혼란 한가운데에 마주하게 된 이 물살 같은 감정은 또 무어란 말인가 너무 아름다워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돌아서 안녕을 구하기에는 그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하지만 어떠한 감정의 물살도 내보이지 않고 이쯤에서 돌아서야만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보다 인생을 더 살아온 인생선배로서의 도리가 아닐지 그와 그렇게 헤어지고 온 이후로 나는 점점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한편 나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며 그와의 결별을 또한 수없이 꿈꾸고 있었다 꼭이 소유하는 사랑만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리라 비록 소유할 순 없어도 늘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랑 언제 떠올려도 늘 가슴 안구석이 일렁이는 사랑 그 또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아닐는지 그러고 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간사하고도 이기적인 동물인가 예전에 단발머리의 여학생 시절 시인 청마와 정향 두 분의 사랑은 여리디여린 감성 깊숙이 파고들어 몇 날 며칠 동안 나를 뒤슬러 놓았댔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 스무 해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리워해야 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절한 아픔으로 여린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이 어디 있으랴 그러한 두 분의 그 애틋한 사랑도 한 사람의 아내가 되면서부터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이유나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일평생을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또 다른 사람 청마 유치아님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으랴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비록 소유할 순 없었을지라도 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이영도 여사의 입장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마주하면서도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지켜봐야 했을 한 여인의 아픔이 세간의 애틋한 시선 뒤에서 자리하고 있었으리라 여긴다면 너무 현실적인 발상이었을까 그런데 느닷없이 한태경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또다시 그 두 사람의 애틋함이 이리도 가슴 깊이 저리도록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이것을 이러한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되는 것일까 온통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서리기라도 할 듯 서점에 나가보았다 온종일을 누워있었던 탓일까 채 몇 걸음 걷지도 않아서 발자국을 떼기가 힘겹다 이러한 상태를 통증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일까 돌아다 보았어도 견눈질조차 해서도 안 되는 이 어긋난 만남 앞에서 나는 왜 이리도 힘겨운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잊어야 할 것이다 내 보석 같은 아이들과 오랜 세월 같이 했던 소리 아빠가 이루고 있는 내 자그마한 왕국이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세기 전에 살다간 존 헤린이라는 작가의 책을 두어 권 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책에는 그녀가 서른두 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고뇌와 고독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장아세베도라는 한 어린 청년에게 보냈던 생의 마지막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너를 좋아할까 비길 수 없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너를 좋아해 너를 단념하는 것보다도 죽음을 택하겠어 너의 사랑스러운 눈 귀여운 미소를 몇 시간만 못 보아도 금단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목소리도 좀 들어야 가슴에 끓는 뜨거운 것이 가라앉는다 너의 똑바른 성격 거침없는 태도 남자다움 총명 활기 지적 호기심 사랑스러운 얼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존 헤린 그녀가 성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제자에게 쓴 마지막 편지 중의 일부이다 서른둘의 나이에 10년도 넘는 세월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불꽃같은 생을 마감해야마 했던 인간 존 헤린 그녀가 차마 떨치고 가지 못했을 딸 정화에 대한 끔찍한 사랑 또한 접어두고서 그렇게 떠나며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서점에서 사들고 온 책을 다 읽고 빈방을 서성이며 나는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그 그윽한 눈길 환한 웃음 눈부시게 맑고 정갈한 모습 나는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은 채 방 안 모퉁이에 쓰러지다 주저앉았다 기억하리라 기억해 두리라 이 아름다운 감정의 물살들을 언젠가 무딘 필체로 글을 쓸 수만 있다면 그때 이 아름다웠던 감정들을 펼쳐버리라 천박하지 않게 그와의 아름다운 일들을 써나가리라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와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 기억 아슴한 곳에다 묻어두고서 그를 잇는 연습을 하고 싶다 1998년을 보내며 12월에 그 다음은 두어장의 여백을 넘기고서야 다시금 아내의 잔잔한 글씨를 볼 수가 있었다 영혼의 불꽃 그 마지막 열정 그의 졸업식 날이다 남의 솜에서 헤어진 이후로 그도 나도 짭지 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역시 스스로에게 다짐이나 한 듯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제야 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순을 타고 전해져오는 그의 목소리에서 내면의 힘겨운 고뇌를 읽어낼 수 있었던 건 나의 착각이었을까 잘 계셨죠? 저 한태경입니다 그래요 나는 잘 있었어요 태경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태경씨도 나 많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입속에서 뱅뱅 맴도난 말들을 꿀꺽 삼킨 채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대 졸업이에요 내일 아 네 축하해요 그런데 어쩌죠? 아니요 오시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전화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마음 쓰지 마세요 대신 다음날 축하주 한 잔은 어떠세요? 영원씨께서 사주시는 축하주를 마셔야만 앞으로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하하 제가 또 무리한 부탁을 드렸군요 그랬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뭐 오시지 않으시면 또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제 앞날이 잘 되기를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래요 태경씨 졸업과 함께 서영원이와도 졸업을 해요 나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떳듯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태경씨가 이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 가끔씩 나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혐오스러워져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태경씨가 되기를 빌겠어요 그늘이 아닌 밝은 햇살 아래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기를 빌어줄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내 인생에 다시 또 한번 이런 격종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만나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해요 불가해서 그랬던가요? 모든 생물체는 윤회한다고 언젠가 우린 억만급의 세월 뒤에 우주공간을 떠다니다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연인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사랑을 했으면 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나는 그와 마주하고 있던 그 짧은 순간 그에게로 보내는 무언의 영가를 부르고 있었다 영원씨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태경씨도 미처 그 말을 전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하는 신호음을 듣고서도 나는 한동안 소화기를 손에 든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아 이 무슨 비난받을 처사인가 늦은 밤 나는 소리 아빠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자는 그의 모습을 물끄럼이 바라보았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남자 서영은이란 보잘것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로 알고 있는 남자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할 권리가 과연 내게 있는 것일까 잊자 잊을 수 있으리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딸아이들 소리와 진의를 위해서라도 그를 내 내면에서 송두리째 지워야 하리라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아빠의 고운히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나 자신과의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의 졸업식에 있는 날이다 당신 어디 아파? 안색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 그의 걱정 어린 말에 퍼뜩 정신이 든다 아니에요 걱정은 무슨 결국 나는 그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환한 얼굴 위에 투명하게 떠오를 밝은 미소와 기뻄에 넘칠 그의 맑은 목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방 안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말았다 무슨 명목으로 그의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갈 수 있을까 태경씨 진심으로 빌게요 오늘의 졸업이 나와의 어두운 만남과도 매듭을 짓는 정말 모든 면에서의 졸업이 되기를 빌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정말 태경씨랑 지낸 시간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나는 입속에서 맴도는 말들을 되내며 그렇듯 힘겨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안녕 1999년 2월 그의 졸업식 날에 나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서 다음 장을 넘겼다 그의 목소리와 그의 얼굴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좀 힘겹기는 하지만 나날이 따사로워지는 햇살을 거실 가득 받아들이며 나는 나 자신을 다독거리려 애를 쓰고 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한동안 접어두었던 노자의 도덕경을 펼쳐보았다 제 1장이 눈에 들어왔다 표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하는 말을 인용하며 책을 건네주던 그의 얼굴이 눈앞에 얼린다 상편 37장까지 읽고는 책장을 덮어버렸다 천지 자연의 조화에 어긋나지 않게 그야말로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우주의 원리에 순리대로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라고 노자는 상편 전장을 통해서 강조 또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살되 탐욕이나 사욕을 부리지 말라고도 역설하고 있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일까 한 사람의 아내로서 두 딸아이의 엄마로서 그를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노자나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탐욕 내지는 사례사욕이라 해야 할 것이리라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나는 집을 나섰다 아직도 코끝에 와 닿는 바람이 싸하기는 하지만 밝게 내리쬐는 햇살이 현기증이 나도록 환하다 어디로 갈까 한동안 고민하다 앞에 와서는 707번 좌석버서에 올라탔다 차창으로 스치는 바깥 풍경이 이르기는 하지만 봄이 왔구나 하는 실감을 불러일으킨다 큰아이 소리가 막 자박자박 그런 말을 할 때만 해도 이런 봄날이면 바구니에 과도를 챙겨들고 집 근처의 논두기나 봉영사 가는 길 언저리로 쑥이나 봄나무를 캐러 나들이를 가곤 했었다 그때의 아련한 기억을 더듬으며 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저 혹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어느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선 자기의 눈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기루인양 혹시 이내 사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게 마련이다 단정한 그의 얼굴이 불 속 내 시야에 나타났고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아 네 대학 때 불교 학생회에서 활동할 때 알던 스님 한 분이 오늘 여기서 법회를 여신다고 해서요 봉선사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기 이 부근이신가 보네요 아 네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일까 대기 이 부근이신가 보네요 하는 그의 말을 귀천으로 흘리며 나는 미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었대 차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밝게 상귀된 그의 얼굴 위로 비치고 있고 앞니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한층 액된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태경선배 나 저쪽에 가서 앉을게요 그제까지 그 옆에 서 있었던 모양인 나가시가 차 뒤편으로 옮겨가며 그에게 건네는 말이다 꽉 끼는 청바지의 손을 따라 터질듯이 팽팽한 젊음이 눈부시다 그래? 나는 여기 이분 옆에 앉을 거니까 혼자 좀 앉아있어 그의 말에 잠시 눈길을 던져오는 아가씨의 눈매가 번떡인다고 느낀 것은 나의 순간적인 착각이었을까 후배예요 오늘 봉선사 간다니까 따라 나서는 바람에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런데 어디까지 가세요? 저 어디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차라도 한잔했으면 하는데요 어떠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뒷좌석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가씨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밝은 화장이 갸름한 그녀의 얼굴 윤곽순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행이 있으신가 본데 다음에 하죠? 아 제요? 얼마 안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저 후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참 후배 녀석인걸요? 오빠가 저랑 같은 학번이고요 네 네 그러세요? 그렇다고는 해도 혼자만 내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이 왔으니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 생각엔 그가 말없이 내 눈길을 쫓아 그녀를 돌아다 보고 있었다 그녀 또한 말없이 그런 그의 눈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승미야 이번이 내릴 차례지 바래다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잘 가고 한번 놀러 가마 준희에게 나중에 전화한다고 전해줘 잘 가 미안해 차가 정류장에 섰고 그녀는 가타붙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차에서 내렸다 왜 그랬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고서 하하 아니에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도 어디서 내리실 건가요? 사실은 경동시장에 좀 다녀오려던 참이었어요 게으름이 노려서 봄나물을 캐러 가지는 못하고 그저 시장에 나오는 봄나물이라도 상에 올려볼까 하고요 아 그러시면 저랑 같이 내리시면 되는군요 저도 집을 가려면 청량리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하니까요 아 이래서 또 이 사람과의 연이 끊어지지 않고 얽히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졸업식 날 가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그러나 그는 그는 나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손바닥으로 그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져 왔다 행여 누구라도 볼세라 손을 빼려는 내 손을 힘주어 잡으며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움이 함초롬이 담긴 그의 눈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손을 힘주어 빼려든 동작을 포기한 채 그에게 손을 맡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도 나도 입을 다문 채 다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동안 차가 신내동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창가의 스위치를 누르고서 나를 재촉했다 미처 무어라 말할 새도 없이 나는 그를 따라 차에서 내리고 말았다 죄송해요 불현듯 용마공원회를 가보고 싶어서요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긴 하지만 햇살 비치는 양진역을 찾아 앉으면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후우 벌써 결정해놓고선 어떠세요?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그가 말없이 웃음 띈 얼굴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용마산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가운데서 그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런 것을 용기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 계단에 걸쳐 길게 누운 그와 나의 그림자가 자꾸만 민망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오후였다 여기 좀 앉으시죠? 제가 따끈한 커피라도 뽑아가시고 올게요 그는 회전목마가 바라다 베는 장소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가 가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자 비닐로 입구를 막아놓은 매점이 보인다 매점 한켠으로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커피 사판기가 자리를 사지하고 솟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 아직도 덜 풀린 날씨 탓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일 듯 싶다 사판기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매점 안으로 사라졌다 이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대 자판기가 고장인가 보아요 그래서 그는 따뜻하게 데워진 캔 커피를 내밀며 옆에 와 앉았대 개나리꽃 빛깔이 아주 곱네요 날씨가 쌀쌀하긴 해도 봄은 봄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저기 철망 부근에 뵈는 게 목년인 것 같죠 꽃망울들이 막 터지기 직전 같죠 아직 3월 초라 그런지 공원이 너무 조용하네요 우리가 앉아있는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두어디 있었지만 봄볕이 내리비치는 한낮의 공원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었다 그간 어떻게 지냈어요? 진로는 결정됐어요? 아직은 이렇다 하게 뚜렷이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영은씨는? 순간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메치며 목이 메어왔다 전 아주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갭이 있더군요 나는 아무런 말도 그에게 할 수가 없었다 보고 싶었어요 아주 많이 그도 아니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무척이나 그런 유의 말을 어떻게 그에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발끝에 와 비치는 한자락 햇살을 물구름이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 그가 내 손을 가만히 끌어당겼다 나는 터지르는 울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눈을 꼭 감았다 어디선가 불어오든 바람 한자락이 그와 내가 앉은 자리를 감돌다 지나갔다 바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잠깐 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가 물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은 씨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답을 그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그가 나중에 죽게 되면 아마도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며 자소적인 목소리로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후 지옥이라면 태경 씨보다도 제가 먼저 갈 것 같은걸요 좀 뒤 젊은 태경 씨를 온통 뒷을 넣어놓은 죄하며 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한 죄하며 그가 두 팔을 내밀어 가만히 안아왔다 아 이 포근함 이 편안함 어째서 그도 나도 이런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나락으로 깊이 빨려들어가는 늪 나는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깊은 늪 한가운데에 빠져들어 점점 아래로 아래로 침몰해가는 듯한 절망감과 오랫동안 미칠듯이 혼자 그리웠던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가시죠 아직 제 졸업을 축하하는 축하주를 사주지 않으셨잖아요 감고 있던 팔을 풀고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는 말이다 내 대답엔 아랑곳없다는 듯 먼저 조만치에 걸어 내려가며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언젠가 명동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금주된 장난의 테마곡이다 하늘은 푸르고 고요한 한나절 흰구름 저 멀리 사라져가 누나 갈 바를 모르고 바람에 날리는 헤매는 어린 소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야 어긋난 만남이라고 우리들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말하지야 하고 나무 끝을 담아는 인간도 잘못이지만 가정을 지닌 위치에 있는 유부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태경씨 우리 조금 일찍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났어요 세월의 병료 나 당신보다 7년을 더 살아왔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입장이었다면 그랬다면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그의 휘파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나는 그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공원을 내려왔다 좀 걷죠? 환한 대낮부터 알콜을 가까이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나는 부지런히 그의 뒤를 쫓아가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는 마치 그런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본 것은 공원에서 조금 벗어난 도로변에 있는 한 민속주점이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호프집이 안 보이네요 민속주 어떠세요? 예전에 학교 앞에서 도로 마셔보긴 했는데 요 근래에는 통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들어가세요 민속주점이란 이름답게 실내는 그런 대로 예스러운 운치를 풍기고 있었다 장어지를 바른 완자문이며 그 위에 걸어놓은 곰방대며 폐랭이 하며 노르스름한 민속장판을 바른 바닥이 그라했다 사실은 취직을 하거나 다른 진로가 결정되면 연락을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태로는 영원씨를 만나도 누가 되기만 할 뿐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가씨 태경씨 꽤나 좋아하는 눈치던걸요? 아직 어리고 갸름하니 참으로 화사하게 보이던데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버릇이 좀 없지요 영원씨 눈에 그렇게 비쳤다니 어외인걸요? 그보다도 저 형편없는 놈이지요 이제껏 자신의 진로를 결정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요즘 같은 경기에 태경씨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겪는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 보아야지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사실은 딱히 취직을 한다든지 학교에 남는다든지 해야 할 의무랄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탓도 있어요 급여를 타서 같이 나누었어야 할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사들고 찾아 들어갈 가정이 있는 놈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도 해드려야 하죠 이제껏 공부만 하느라 그간 못다 했던 효도도 해드려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문한 파전이 나오고 도토리묵 또한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겨 나왔다 언젠가 명동에서 보았던 취한 모습이 또다시 연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들어섰던 것과는 달리 그는 통 잔을 들세앉고 있었다 술 마시고 싶다면서요? 축하주? 하하 영은씨 걱정할까봐 안 마시려고요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언젠가 제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기억이 나는걸요 하지만 기왕이 들어왔으니 우리 한 잔씩만 해요 당분간 뵙지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연락드리지 않더라도 울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좀 뚫고 다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자 드세요 그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민속주 한 병을 고스란히 두고 바깥으로 나왔다 또 같이 있어 주시라고 억지도 부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젠 그만 풀어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하 오늘 너무 반가웠고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잘 가요 나도 참으로 반가웠어요 그리고 잘 지내요 그는 다시 한번 농담처럼 울지 마세요 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미는 내 손을 그가 힘주어 잡았다 언제 또 그의 이런 따스한 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저만치 멀어서 가는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연락드리지요 하는 그의 말이 꿈결처럼 몽롱하게 내 의식으로 파고들어왔다 안녕 태경씨 우리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길을 걸었다 어깨가 쳐진 모습으로 쓸쓸히 돌아서 가는 그의 모습을 물구름이 바라보던 나는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땐 나는 알아버렸지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것을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소 산울림의 음악을 환청으로 들으며 나는 얼마나 그렇던 것일까 가도 가도 길은 낯설었고 나는 주변을 한 바퀴 휘둘려보았다 제기동 부근인데 싶었다 호프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신 것일까 정신이 들었을 땐 소리 아빠의 차 안이었다 그와의 결별 마흔 하나의 피어보지 못한 격정 아니 절대로 피어서는 안 되는 격정 열정 나는 그렇게 그와 헤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갈등 그리고 분노 나는 읽고 있던 공책을 내려놓고 담배를 찾았다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귀가 인사를 하고 나서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간 것일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담배를 피워댔음인지 담배 두갑이 어느새 재떠리 위에 수복이 쌓인 꽁초가 되어버렸다 재떠리를 한참 뒤져서야 간신히 피울 만한 꽁초 두어 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파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나는 아내를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당신 그런 것이었어? 당신이 못내 괴로워하던 것의 정체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 나쁜 사람 못난 사람 나는 공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남은 꽁초를 마저 찾아 태웠다 후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부의 관계로 만난다는 것은 어지간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비록 아내의 절실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내가 내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 누구에게도 한눈을 판다든지 하는 행위는 꿈에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허허 나는 바깥으로 나왔다 빌라를 걸어 내려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호프집 간판이 노란 불빛을 바라며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나는 취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런 것이었던가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던가 아내는 내게 왜 이런 글을 보내온 것일까 나쁜 사람 당신 나쁜 사람이야 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혹 저의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불쾌하게 해드린 일이라도 나는 속이 빈 사람처럼 허허거리며 술집을 빠져나왔다 사물이라고는 해도 밤공기가 아직 쓸쓸하게 느껴져 왔다 죽음이라 아내는 죽음을 생각했단 말이지 허허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심한 질투를 느꼈다 죽음을 생각하리만치 졸실한 사랑이었단 말이랬다 극극 나는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그러자 가장 먼저 성아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나마 가끔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 2월 한 달 내내 꼰두박질 치던 주가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탓인지 자연적으로 서로가 연락을 회피하다시피 하고 지냈다 성아미냐? 날 근제 안 자고 있었냐? 아니 그냥 얼굴이나 좀 볼까 하고 그래 어서와 그렇잖아도 요즘 주식은 잘하고 있나 궁금해하던 참이었어 그래 와 오케이 불알 친구란 이래서 소원지 모를 일이다 아내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도 성아미에게는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면 진실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것인가 말이다 그간 잘 지냈어? 조식은 좀 어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돼야 말이지 한동안 잘 되는가 싶더니 3월 들어서는 내내 조정을 받네 예상하기로는 3월에 주총이 열리는 회사들이 많을 테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여겼던 것이 어째 빗나간 느낌이야? 근제 너는 어때? 주식으로야 나보다 내가 스승이잖니? 그런데 내가 괜찮을 리 있어? 나 요즘 주식시장을 떠날까 생각 중이다 그게 건강에 이루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말이야 허허 주식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 그럼 이젠 무얼 해서 먹고 살아? 그 나이에 취직도 쉽지가 않을 테고 말이야 야 무얼 하든 말이야 밥이야 굶겠냐 아닌 말로다가 날품을 팔아도 나나 몸이야 건설 못하겠소? 안 그래? 그래 너는 그렇다 치자고 나는 뭘로 먹고 사냐? 그럼 나도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긴 말로만 그렇지 이 주식이라는 게 말이야 말 그대로 마약 같아서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그래도 너나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아주 좋은 셈이지 1, 2월 장에 깡통찬 사람이 어디에 한둘인 줄 알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주식이라 생각해 안 그러냐? 맞아 아무리 능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관이며 외인들을 이기고 올라설 수 없는 노릇이고 보면 펀드라는 자체가 없어지든지 공매수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면 개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요즘 절실하게 느껴 맞아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 몸으로 부딪히는 망일이라도 하든지 아님 다시 인쇄라도 해야 할까 봐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그 따위 복잡한 얘기 그만두고 다른 이야기나 하자 주식이라면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그보다 제수씨는 연락이 있냐? 아예 집을 나간 건가?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주먹은 휘두르고 그랬소 아무리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금물이야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어째 그랬소? 야 성함아 그게 많이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주먹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게지 아니 소리 엄마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성식이나 잃어버리냐? 아무튼 그래서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나는 소리 엄마에게 그렇게 무심한 면이 있는 줄 몰랐지 뭔가 아예 소식이 없어? 여태? 아니야 소식은 진작에 왔었지 단지 내가 주먹을 휘두른 것 때문에 아직 앙금이 가라앉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집에 오는 걸 차일필 밀고 있는 모양이고 야 가서 데리고 와 부부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사이가 소원해져서 못 쓴다고 하더라 부부라는 게 뭐야? 너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객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놈 아니냐? 척하면 삼척이라고 내 대충 짐작해 보건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먹까지 휘두른 걸 보면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주먹을 휘두른 건 잘못된 거라 생각해 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곧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어 결혼은 말이야 내가 비록 여태 독신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남편과 아내의 그 어느 쪽도 상대에게 구속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야 서로의 생각과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며 나란하게 공존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람을 챙기는 입장에서 아주 구속을 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 하지만 그 또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구속이나 간섭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조건적으로 이건 내 거니까 절대로 다른 누구도 바라보았어도 생각했어도 안 된다는 그런 발상은 아주 이기적이고도 잘못된 것이야 하긴 아직 변변한 사랑 한 번 못해본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억석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마흔을 살면서 내 주변에 비치는 부부들의 여러 양상을 보며 내 나름으로 판단하고 정리한 생각이야 따서 기분이 상했더라도 이해해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아니야 어찌 한 사람의 감정을 타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부도 남남이라 할 수 있겠지? 소리엄마 말처럼 몇십 년 살던 부부도 돌았으면 남남이라는데 말이야 그래 그렇게 마음을 넓게 먹고 소리엄마를 대해보아 부부 사이가 한결 가까워질지도 몰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구속내지는 마치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냐 지나친 간섭을 하다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이마저 꺼내져 버리는 세상인데 말이야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 그만두고 술이나 흠신 마셨으면 좋겠어 집 앞에서 꽤 마셨는데도 술이 취하지 않네 참 이상하지? 그것도 좋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흔이 벌써 훌쩍 넘었잖냐 술로 모든 것을 푸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 말이야 허허 그래 좋다고 마시자고 나는 그렇게 성함이와 엉망으로 취해서야 간신히 잠이 들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6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다 나는 딸아이들을 떠올리며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간신히 등교시키고 난 후 샤워를 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밀쳐두었던 아내의 공책으로 다시금 눈을 돌렸다 벌써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창가에서 들려온다 가을이다 누가 그랬던가 가을은 떠나는 자들의 계절이라고 떠나고 다시 오지 못하는 자들의 계절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나는 태경 씨를 만난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집안에서 소리 아빠와 부딪히는 시간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집 밖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택하고 있다 다만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이해심이 넓어졌다거나 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처지나 입장에 대해서는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본인이 한 번쯤 처해보거나 당해본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도 포용력 있게 대하기 마련이다 예전의 나는 간혹 동네 안악들이 바람이 났다든지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해보다는 비판하는 시선으로 그네들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런 내 시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네들을 피치 못할 사연이 과연 무엇일지를 먼저 헤아리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 또 어딜 가? 그와 헤어지고 난 이후로 굳이 볼 일이 없는 날에도 나는 주말이면 하루쯤은 집을 빠져나온다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이 같은 나의 외출에 소리아빠는 적자니 못마땅해하는 내색을 감추지는 않지만 나는 구태여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항변도 늘어놓지 않았다 나는 사유롭고 싶었다 소리아빠의 시순으로부터 그 일을 볼 때마다 느껴야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간혹 종로고 청량리고 그를 닮은 남자가 불쑥 눈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나는 이 주말의 외출로 그나마 숨통을 트고 살아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태경 그가 문득문득 내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와 걸었던 거리를 걸으며 그와의 일들을 추억한다 길 한켠으로 공중전화가 눈에 띄이면 수화기를 들지 않은 채로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한자리씩 눌러보기도 한다 그렇게 돌아온 저녁이면 나는 쓰다만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영혼의 노래 나는 그와의 일들을 조금씩 꺼내어 노트에 써본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나는 또 그것들을 원고지에 정성껏 옮겨 쓰는 일을 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의 일을 들려주고 싶다 당신들이 말하는 불륜이란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온당하지 못한 사랑은 한결같이 불륜이라고 불려야만 하는지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인생을 살며 어떻게 단 한 번의 사랑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론 그와 나의 이런 사랑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두 딸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리라 허나 그 절실함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가 추구간 도덕경을 덮어 깊숙이 넣어버렸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도덕경을 읽으며 도에도 덕에도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기에 노자 또한 실천하지 않는 도는 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도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거나 만져볼 수도 없는 존재이고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도를 아는 것이거늘 도덕경을 몇백 번 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기억하는 한 두 번 다시 도덕경을 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죽어 이 다음에 조성에 가서 다시 한태경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이승에 태어나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를 대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못다 읽은 도덕경의 후장을 깊이 읽어버리라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듯 혼란스럽고 혼탁한 마음으로 도덕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겼었다 1999년 9월에 나는 읽고 있던 공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어버렸다 아직도 몇 장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내의 공책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대신 나는 제부도에서 보내온 아내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내가 당신이 아니어서 차마 당신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당신 마음이 어떨까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 우서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나 당신이 상처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 진심이야 근제씨 여기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간의 일들 틈틈이 적어두었던 노트 당신에게 보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 몫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노트를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댔어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만큼의 절실한 마음이었고 그런 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애를 썼었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당신에게 변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또 읽어보았다 사랑했어 그리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나는 편지 말미에 써여있던 그 부분을 가슴으로 느끼려고 애를 썼다 사랑했어 사랑이라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내는 얼마나 밝고 환했던가 내가 다시 아내와의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다시 아내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이기적이고도 소심함에 놀라고 있었다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인간이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가 나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두 여자와의 일을 꺼내어 되돌아보았다 사상 처제와의 일도 얼마 전에 만났던 포장마차에서의 또 다른 여자와의 일도 만약 아내가 그 일들을 알게 되어 나를 다그쳤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른다 그건 바람이었다고 한낱 바람 따위에 당신이 그렇게 따지고 튼다면 당신은 내게 자신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말도 곁들여 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질툴은 자신과 근사한 상대일 경우에 느끼는 거라고 알아 당신? 남자에게 있어 바람이란 그야말로 바람일 뿐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마도 이런 말들로 아내의 입을 털어막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아내의 일련의 방황들이 말 그대로 한낱 스쳐가는 바람이거나 방황이었다면 그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여겨진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아내를 용서하는데 그다지 큰 갈등이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내는 분명히 말했다 차라리 스치는 바람이었으면 좋았으리라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해 하지만 그래 당신이 내게 어떤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내의 내면으로 불어닥친 그것은 분명 바람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아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까칠해진 얼굴로 잠자리에 누웠다 이달 들어서도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주식으로 계좌의 정보는 벌써부터 반토막이 나버린 입장이었고 나는 점점 주식 투자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또 설사 장이 안성되어 간다 치더라도 이런 기분으로 컴퓨터를 켠다면 따기보다 읽기가 십상일 터였다 나는 컴퓨터 켜려던 것을 포기하고 덜석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신 내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기나 해 당신은 그렇게 내면의 소리들을 뱉어내면 그만일 테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어지러운 감성들을 이겨나가라는 것이냐고 나쁜 사람, 몹쓸 사람 나는 아내가 듣고 있는 양 허공을 노려보았다 잠시 눈을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여 누웠으나 도저히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점심을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서성거리며 나는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내 밤이 찾아들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를 데리러 간다든지 아내와 결별을 해야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쉬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종일 집안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던 나는 밤이 익숙한 시각 점프를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갑갑한 심사를 달래볼 양으로 차를 몰고 임성으로 향했다 낮 동안 부산스러웠을 도로는 밤안개가 역에 낀 속으로 희끄무레한 빛을 던지고 있었대 좌우로 널어선 가로수 사이로 밤하늘이 뿌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마치 긴 시간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착각마저 잠시 불러일으켰다 나는 임성의 도로 한켠에 차를 세우고 저만치 밑을 내려다보았대 여름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까지 여기저기서 때로 몰려와 과히 막지 못한 물가에 둘러앉아 혹은 깊지 않은 물속에 들어앉아 여름내 소용한 날이 없는 곳이었대 그러나 지금 발밑에 저만치 내려다보이는 한강 줄기에서 갈라서 놓은 물줄기는 어둠 속에 덮인 채 그 허연 살감만을 드러내놓고 있어 마치 전라의 몸으로 누워있는 여인네의 요염한 모습을 연상시켰다 나는 오랫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있었다 그렇게 서있는 동안 물줄기는 어느 순간 아내의 모습으로 비치는가 하면 또 다른 찰나 내가 살면서 만났거나 부딪혔던 여인들의 모습으로 변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어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내와의 일들을 뒤돌아볼 수 있었대 아내를 처음 만나고 느꼈던 흥분 설레임 아내와 내가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어다녔던 길들이며 학교 안의 여기저기 졸업 그리고 결혼 신혼여행지로 갔던 제주도에서의 사흘 아내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신혼여행에서의 그 꿈같은 나날 아마 아내 역시 우리가 같이 살아왔던 짭지 않는 날들 중에 그때만큼 아름답고 황홀했던 순간은 없었다고 여길 것이다 경비를 절약한답시고 관광 가이드북을 한권 사들고 다니며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을 망정 우리는 행복했고 충분히 즐거웠었다고 생각된다 신혼 첫날밤 신혼여행을 가기 전 영화의 한 장면마냥 아내를 번쩍 들어 침대로 안고 가는 장면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시간이 되자 나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연출해내지 못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들은 애 놓고 내색은 않았지만 몹시 서운한 눈빛이 소년했다 가끔 그런 장면이 TV나 비디오에서 나올라치면 지금 그 나이에도 나를 보며 살짝 눈을 흘기곤 했다 또 처다의 소리를 가지고 나오며 느꼈던 행복감 그 뿌듯함 그랬던 것이 어쩌다 이렇게 이상스러운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아내의 돌아다 보는 모습이며 환한 모습 돌아서 말 한마디 없던 모습이며 가끔씩 보여주던 쓸쓸하고 공허에 배던 모습들이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훔쳐보며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었던 그런 서영은의 모습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허허 나는 여러 번 읽어 달달 외다시피 하고 있는 아내의 편지의 구절을 떠올렸다 당신이 처한 현실이 꿈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고?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만든 일이야 그렇듯 후회할 것을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야 당신? 그런데 당신이 그 기록들을 내게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나 이렇게 뜨겁고도 눈물겹도록 아름답고도 슬픈 사연이 내게 있었어요 하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당신?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알아맞혀 볼까? 왜? 이제 실정이 난 게야? 그래서 그냥 돌아오기는 그렇고 이렇게 날 뒤흔들어 내 쪽에서 먼저 당신 용서한다는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겐가? 그런 거야 당신? 그래서 용서한다면 날 데리러 오라 그러면 당신은 못 이기는 척 날 따라오겠다 나쁜 사람, 교활한 사람 당신은 내가 서영은이라는 여자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리라 여기겠지만 당신 사람 잘못 보았어 내게도 자존심이 있고 오기도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나 이외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던 당신이란 여자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나는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분을 이기지 못한 채 어두운 물줄기를 내려다보며 꼿꼿하게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일까 점프를 걸치고도 꽤 싸늘하게 와닿는 밤공기를 느꼈을 땐 가끔씩 다니던 자동차마저 끊어져 버린 듯 사방 어디에 서고 자그마한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정정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내가 몰고 가는 자동차의 불빛만이 간신히 시야를 밝히고 있었다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내리를 스쳐갔다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은 결국 나 스스로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집으로 돌아와 누웠어도 나는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한 달이나 집을 떠났던 아내를 양평까지 가서 데리고 오던 박씨를 떠올렸다 아마 그때는 박씨의 그 눈물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나는 기억 속으로 아득히 밀려난 박씨의 일을 떠올리며 그때 박씨의 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았다 끝으로만 보아서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더 이상의 탈 없이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었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던져준 상처가 아무런 앙금도 없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본다면 차라리 박씨의 부인이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대상이라면 보내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 것이다 왜 사랑은 하나여야 하는 것일까 하고 아내의 영혼은 말하고 있다 사랑이라 그래서 당신은 나와의 그 짧지 않은 세월을 덮어버릴 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그 남자를 사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그런 거야? 당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기라도 한다는 거야? 영혼아, 아니, 소리 엄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나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거실, 아내가 늘 즐겨돋던 합창의 선율이 흘려나오는 듯해 나는 거실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바보야,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고 미웠으면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었으면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늘상 말한 대화 그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런 게 다 뭐냐고 그래, 당신은 지금 행복해? 못난 사람 나는 기어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말았다 바다로 난 길 날이 밝고 부엾게 동이 터올랐다 나는 등교한 딸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고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다 제부도 소리와 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아내와 다녀갔던 곳 제부도 아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그림이 묻어있는 곳 제부도가 건너다 뵈는 입구에 접어들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차 카페가 보였다 바다로 가는 기차 아내 영원히 기차 카페의 이름이 너무 낭만적이라며 감탄을 금지 못하던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손이 떠올라 나는 잠시 고개를 저었다 부지런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물대를 맞추지 못하고 나는 출렁이는 바다로 메워진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만 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내의 영혼을 만날 수 있으리라 만나면 먼저 무슨 말을 아내에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이 없는 긴 부재의 시간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크나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당신의 그 긴 방황 내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한다면 나 당신을 놓아주고 싶어 뭐 그런 따위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바로 눈앞에서 출렁이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시퍼런 바닷물 저쪽을 건너다 보았다 저기에 아내의 영혼이 있으리라 저 바닷물과 마찬가지로 그 내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섬에 갇힌 채 힘겨운 자신과의 투쟁을 하고 있는 아내에서 영혼이 말이다 그래 당신의 그 힘겨운 내면의 갈등이 방황이든 사랑이든 그건 당신 몫이야 비록 당신의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이별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하지만 강요하시는 않겠소 당신이 그러지 않았어 사랑은 구걸이 아니라고 단지 내게도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다른 것을 바라본다든지 다른 이의 마음속을 기웃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라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아주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아내에게 보내는 혼자말을 하며 물대를 기다리며 서 있었을까 마침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서서히 양켠으로 밀려나가는 바다 한가운데로 기나긴 다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다리를 건너간다면 그래서 당신이 들어앉아 있는 그 당신만의 섬에 닿을 수 있다면 그 길었던 방황의 끝을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크게 쉼호흡을 한 번 한 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차를 몰았다 아내 영원에게로 가는 서영원의 섬으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 내 눈앞으로 저만치의 하얀 원피스 자락을 벌려기며 아내 영원히 달려오고 있었대 언젠가 꿈에서 보았던 모습처럼 긴 머리칼을 날리며 바람처럼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대 아내가 달려오는 그 뒤로 이번에는 졸라의 모습이 아닌 하얀색의 원피스를 한결같이 걸친 한 무리의 여자들이 또 그렇게 바람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들의 머리 위로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기 위해